고아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냐는 젠방송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판은 무조건 자연재해 가야지 예의향 자연재해 가야지 더 플로이스 라바게임 어 대찌니 고아 안녕하세요 출책 감사합니다 아직 안될거에요 출책 빵하 자 이제 다시 하시면 되구요 오늘 바로 오셨네요 야 120년 120년속이에요 대찌님이 야 부지런히 출책하셨네 출책 끊기면은 이제 귀찮아지 않을거같은데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화요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아쉬워서와도 매일 오겠다 진짜 좋아요 엘링크니 출책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방을 적은 방으로 들어가야겠다 어 있었네 뭐야 있었잖아 인백 지금 다시 돌아올게요 알겠습니다 와 뭐가 터지는거야 광복절은 광복절은 약간 애국 애국적인 애국적인 그 학원은 광복을 한게 아니잖아 네 광복절은 무슨 게임 해야되나 와 진짜 무적이다 그 정도만 광복절은 쉽게 해줘야지 그래도 왜 밀리는거지 티리머는 왕이다 티리머는 하늘이 티리머는 하늘이고 시청자네 뭐다 우주다 우주다 뉴리오 내나요 잠깐하다가 공포게임 할거에요 어제 저번에 했던거 그거 보니까 스텔지가 다까지 있더라고 뭐야 아주 기본으로 들어갔잖아 대치님 아 진짜요 누굴까요 어떤 말 안듣는 스피노에요 버그 났다 이런 저런 아니 내 여자친구 아니 어디갔어 저런 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원신이 국산게임인가 모르겠네 국산게임 좀 새로운 게임 없나 국산 게임 국산 반복전 나는 국산 게임을 해야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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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o 이거 왠지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왠 자면 올라가면은 왠지 안될 것 같은 느낌이야 뭐아 걔 쓰러져 죽엌 쟤가 시작하기 전에 죽었는데 이자라? 뭐야 이거 뭐야 Lacắt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로켓이 왜저래 야, 벌써? 쟤 벌써 시작했고, 잠깐만 위험하다 가봐아 엇!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紫 와따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됐어 높은 건물을 피해야돼 어차피 느낌이 이상해 그런데 왜 나한테도 오냐? 공몰이 높은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겠구만 어쩔 수 없겠구만 날아 슈퍼모드 여기있으면 100% 안전 여기있으면 100% 안전 100% 안전 100% 안정 절대 안떨어져어 어어어어어어 K-able 지금 엘리키만이야 또 로블이야 또 로블 얼마나 재밌어요 로블 얼마나 다양한 게임이 되지않은 이거 하다가 공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글씨 그척이면 다들 살아남았겠지 뭐 뭐 뭐야 햄스터 가까이 써보니까 되게 무섭다 되게 무섭다 멀리 써볼 땐 귀엽는데 가까이 써볼 땐 되게 무섭네 흰자가 없어서 뭐야 뭐야 내 떨어졌어 설마 나 지금 제일 못들어간거 아니겠지 설마 그거 떨어졌다고 진짜 못들어갔어 와 나 못들어갔어 아 아 못들어갔어 아 이러고 나 살아남는 사람으로 남는거 아니겠지 흐흐 그러면 내가 최후의 승자구만 하이 엘 링크 하이 자 다들 죽어라 홍수다 홍수라고 왜 안 올라가는 거야 홍수라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망기존미니 고아 안녕하세요 폐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떨어진다 너무 높은 곳이 위험해 무너진다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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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고 있어 안 돼 다 죽었다 이건 아무도 못살아남았다 뭐야 저 햄스터는 뭐야 누가 자꾸 날아가는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아 제가 있었으면 무조건 살아남았는데 아쉽네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참여를 못했어 아 햄스터 가까이 보면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느냐고 나만한거 저요 아 진짜요 국산게임 뭐가 있을까 내일은 걔도 예의상 국산게임 해줘야 되는데 주유소 주유소 안전한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빠 차 이거 못하나 못하네 탈 수 있잖아 봐봐 탈 수 있네 자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가 빠파이어 크러쉬 샤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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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가 이게 인재였구나 됐지 됐지 님 아니 왜 부딪쳐가지고 부딪쳐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아니 너무하잖아 아 아 아 아 피할 수 있는데 저거 아 아 누구한테 뺄 수 있냐 뭔소리에요 제가 당했는데 당한 사람이 저에요 대치님 어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어 그러셨냐고요 떨어져 떨어져라 떨어지라고 떨어지라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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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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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피해주게 가만히 있는 척하면서 피해주게 끝에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게 이렇게 해버리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쟤가 이거 대찌지 대찌님 재해 링크재해 대찌재해 링크재해 재해입니다 재외가 아니고 프랜클린 신고야 저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했는데 저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어 대찌님하고 셀스 잉그리시 오케이 하이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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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머 아 유튜버라고 해야겠다 임 유튜버 고시어나리 어 지워지네 아임 고시어나리 수락 수락도 해줘야지 음 마이 라이브 뭔소리야 제일 라이브인데 뭔소리 하시는 우와 이렇게 치워서 또 죽게 하려는 아주 그냥 불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거냐 하면요 이거를 이렇게 안음직하자 빰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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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바밤 빰빠밤 빰 빰 빰 빰 이거 이거 큰일 났다 헬기로 도망쳐 헬기야 정답은 헬기에 있었어 정답은 헬기야 이 헬리콥터 날개가 나를 보호해줄거야 대찌냐면 엘링크님이라 이거 분명히 야아 저는 절대 안전 어 잠깐 절대 안전이라고 하자마자 죽는거 무슨 용지 아 원래 시작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하드한 군부게임 간 다음에 해야죠 도시나리 방송이 재해요 아 아 어 아 아임 세이브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이런 연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끝이 없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저거 떨어진다 자 저기 이제 쟤가 한 번에 떨어져가지고 분명 다 날아가는 그런 그림 야 오 햄찐이 언제 들어오셨어 볼까? 어쨌든 내가 1등이겠지만 뭐야 내 꼴등이라고? 이건 말도 안되는 스코어인데? 쟤가 아직 못하는 사람인데 누굴까요? 어떤 나쁜 뭐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혼내줄게요 마침 내일 또 광복절이구만 혼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 델필씨님 코아 안녕하세요 저는 귀신한테도 치였다구요 귀신하고 연애하려다가 귀신이 차가져가지고 연애도 못한 사람이라고 귀신한테 차였다고 여기 대찌님 돌아가셨다 오 대찌님 한대 맞으면 바로 죽을기 향인데 아주 좋아 이거 왠지 높은데 있어야 될 것 같애 맞지 근데 여기도 좀 불안하긴 하다 대찌님 잘가요 시나미가 울리고 있어 자 대찌님을 발판으로 삼아 절대 나는 시청자를 발판으로 삼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 햄스터를 발판으로 삼자 아주 좋아 아유 좋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과연 이 차 남은 게 있을 것인가 뭐야 이거를 오 시나미 3층이 특합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아쉽네 야 시나미 시나미 무섭다 시나미 무섭는데 시나미가 이게 맞나? 젠장 대치님 띄워주기 맞죠? 이게 바로 시청자 띄워주기 시나미 아무도 시나미 진짜 무섭다 여러분들 시나미 조심하세요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대치님 떨어진다 대치님 떨어지면 한판 게임 못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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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떨어져 떨어지라고 떨어져 게임 못하게 떨어지라고 떨어져 제발 떨어져 떨어지라고 아깝다 어서와 우리집이야 이런 집은 처음 보지 집안에 가구가 없어 우리집은 굉장히 넓어 장점은 굉장히 넘지 단점은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화장실이 무조건 공중화장실이야 샤워도 공중화장실에서 하지 자 이렇게 살아암습니다 이제 봐요 고시나리가 이렇게 센터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리머다 내가 바로 스트리머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잘 살아암는데 고시나리가 한번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게 올까요 산선비일 것 같은데 불이야 얼른 대피하세요 어디에 대피하는 거야 뭐야 왜 왜 집에 불이 나지 난 가만히 있기로 집이 약 약 공략을 걸었는데 왜 집안에 불이 나는 거지 잠깐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자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 거야 야 이거 위험한데 무너지진 않겠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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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했어 좀만 더 있으면 위험했어요 안돼 안에 사람이 있잖아 구하러 들어가야 돼 안에 사람이 있어서 구하러 들어가야 돼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되실 분 야 에너지 다나 와 에너지 다는구나 아 이거 재밌게 노네 자 덮쳐 대친냠과 엘링크님이 여기 싫어 덮쳐 빨리 덮치라고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 죽진 않는구만 야 이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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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이 좀 많아져야 다른 게임을 할텐데 아니면은 수수인원으로 공겜 바로 갈까요? 어제 그 저번에 했던거 라운드2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각은 공겜이 의외로 뽑을게 많아 뭐 왠지 저기 하늘에서 뭐야 왜 못들어가 창문이 있구나 구름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들어가야되는데 왜 못들어가지지 왜 안들어가지지 들어가져야돼 여기 공겜을 눌러 어 됐다 됐다 들어가졌는데 고지대 고지대 아 젠장 우리 앞에 고지대야 어떻게 올라가지? 오케이 좋아졌어 헛! 아 젠장 아아 추천 아무거나 되요 네 재밌는걸로 부탁해요 고지 고지대가 FPS하고 이런 총게임 같은거 잘 못해 그리고 추천할때는 포인트 있으시고 추천해 주시면 되구요 유튜브 아직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 한번씩 누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이 하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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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하하 하하 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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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드 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로켓발사 로켓발사 이거 아까 로켓가 그냥 떨어지는 아주 불생사가 이루었었는데 재해가 시작되자마자 재해가 시작돼 버린 약간 그런 이거 고지대에 가면 위험하다 지금 난 고지대 안 올라가 있어 모두들 고지대로 올라가가지고 피하고 있을 때 나는 고지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왠지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좀 기다려 보자 바로 죽지 않아요 오 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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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떨어진다 뭐야 이거 뭐야 날라가? 진짜? 저거? 저거 죽는거 아냐? 봐봐 고시나리가 최고죠? 아 죽지 않아 자 고시나리는 센터기 때문에 여기 한 중 안에 있겠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고시나리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제가 출발시키면 빨리 출발 가능하구나 나도 나중에 해플레 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센터에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 고시나리가 센터기 때문이지 아 아 나쁘지 않으면 절대 절대 죽지 않는 편안함 어떤 재해가 와도 고시나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센터로 피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여어 고무리를 구념? 구념 부셔지네 탈출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살아앉는거에요? 안죽어 고시나리가 정말 벼락에 맞으려고 그런 벼락에 맞을 손님이 고시나리한테 없어 있으면은 바로 노쏘살 겁니다 봤죠? 죽었네 탈출시키면 죽네 탈출시키면 죽네 오케이 확인 탈출시키면 죽는다는거 확인 탈출시켜서 죽었어 탈출시키면 수동 우리 4명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공겜 바로하러 갈까요? 그 뭐 저기 디코 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저번에 처음 1판 했던거 그 스테이지 4까지 있으니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내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야 고스내대게크림이레입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 아무거나 추천 가능하구요 고스나리한테 아주 재밌는 게임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신다 자 고스나리한테 배울 사람 많아 여긴 절대 죽지 않는 맵이다 절대 죽지 않아요 피하래 발견하지마 오지마 숨어야되 최대한 숨어야되 숨어야되 왜 앞에 바이러스인거야 어 대찌님이잖아 위험해 대찌님 위험해 위험해 저런 저런 대찌님이 위험해 안돼 위험해 오지마 잘가 대찌님 잘가 빠이빠이 그렇지 잘가요 과연 그 다음 중독자는 누굴까 여기에 숨어있으면 돼지롱 절대 안 들키지롱 하지만 그러면은 대찌님은 바이러스 터뜨린다 고스나리가 바이러스 터뜨리면은 이제 행복바이러스 2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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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아 기본이죠 기본이죠 자 공겜으로 가겠습니다 그 어제 공 그 그때 공겜 했던 거 뭐야 이름 뭐지 뭐였지 이름 뭐였죠 물 미미 그치 미미기였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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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였던 거 같은데 음 이거 이거는 서버를 내가 만들었던 거 같은데 아니구나 쩔 뭐라구요 안녕하세요 구아 아우 안녕하세요 고스내만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방으로 오시면 돼요 지금 디스코드 켰습니다 친구 추가하실 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바로 친구 추가해 드립니다 뭐지 왜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같지 아 들린다 이번엔 쪔이라뇨 쪔? 쪔? 지금부터 시작인데 쪔? 쪔? 미미 어 게임 모드 쪼리요 왜요 플레이 만들기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 시합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 같더라 어떻게 하는 거 같더라 게임 모드가 이게 아니었는데 스토리 모드였는데 게임 모드가 이게 아니었는데 스토리 모드였는데 아아 그쵸 잘못 들어간 거 맞죠? 다시 나갔다 들어올게요 아아 아아 진짜요? 그랬어요? 우리 엘모씨가 굉장히 잘하셨네 자 좋습니다 자아 이거 어떻게 아 오케 여기 플레이 있구나 오케 됐쌰 크리티 로비 네 쟤님이 디코 버렸는데 디스콜이 있으시길래 들어왔다 아 젤러시 컨트롤 이거 뭐야 컨트롤 쟤님 시참방 있잖아요 왜 자꾸 시참방을 까먹고 아 그러네요 시참방으로 가 된구나 맞아요 노멀 이번엔 챕터2입니다 자아 자아 들어오세요 그 사람들 권력 남용해요 그럴리가 그럴리가 들어와요 빨리 두명 자리 남았어요 민믹 오랜만이네 자 고스날이는 저번에 민믹했을때 보셨겠지만 절대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절대 놀라지 않았구요 강철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선 선 선 뭔 선이에요 권력 남용 다메 다메 처음 오신분은 고스날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튜브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과 한번씩 눌러주세요 빨간색 버튼은 구독버튼 뭔소리에요 저는 한번도 놀란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태어나면서 단 한번도 놀라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부모님이 놀랬죠 태어나자마자 제가 태어난 줄 알고 바로 놀라셨죠 왜 태어났지 하면서 저거 저거 산디리님인가 저 산디리님 네 산디리님 맞아요 칸톨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네 칸톨님이 칸톨님이 아일링트님 아일 natomiast 1964 Glasat 시간 5 칸톨님이 blueberries 잔 май 진 치LR 아 햄지가 돼지님이에요? 헷갈리자라오오 한명 더 뭐야 시작하고 그러셨는데요? 누가 시작했어? 님이요 님이요 시작할 사람이 님 밖에 없는 일정 인원 차면은 시간 지나면은 바로 방이 깎을거에요 아 그래요 그렇지 내가 시작할 리가 없는데 엔드 보통 풀발리스트가 되는데 자 강철신장 가진 고스나리가 공포게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쉬프트를 누르면은 달리가 되구요 이렇게 앞에 가죠 어차피 뭐 깜놀알 깜놀알깜 나와 그치? 딱 나와요 문 열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귀신이 저기 앉아있는건데 보이겠죠 이제 아 여기 날아 자 귀신이 이제 나오겠죠 절대 놀라지 않아요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저거는 귀신 귀신보다는 요기에 가까워요 저거는 귀멸의 칼나가가지고 저기 뭐냐 무슨 호흡을 해야할까 번개의 호흡으로 한방컷 한방컷하면 됩니다 목이 길어가지고 금방 좋습니다 저 2층 가야됩니다 저게 나한테 온거야 저리가 저리가 난 여자는 좋지만 넌 싫어 그치 감이 날이면 꼭 저 2층에 갔다 테리피케는 했어 2층이 어디야 2층이 어디야 여기에서 나비 찾아야되는데요 여기서 나비 찾아야되요 여기서 나비 찾아야되요 아하 아 열쇠 열쇠 나비라기보다는 열쇠 여기 실제로 그 파워가 있잖아 1분쯤에 1분쯤에 1분쯤에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초원 쪽에 2층 초원 쪽에 열쇠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텐데 열쇠 구멍을 찾으면 되는거죠? 제가 여기 하다가 튕겨가지고 방송으로 봤거든요 열쇠 구멍을 찾으면 된다 오케이 확인 아니 열쇠를 찾아야된다고 열쇠를 찾아야된다고 열쇠를 찾아야된다고 들고 있는게 열쇠 아니에요? 아 저희가 지금 열쇠가 있는 위치로 왔는데 열쇠가 분명 어딘가에 있을텐데 그 위치가 안보여 오 열쇠가 그 잔디밭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일본의 정원의 황제의 정원 뭔소리야? 근데 여기 열쇠 있을거에요 어딨어요? 선대님이 열쇠 어디서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아니 선대님이 지금 손에서 여기있잖아 어 선대님이 찾았어요? 아 이거 2층의 그 방에 있던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ㅗ 재밌어 보이죠? 미나룻님 같이해요 우리 열쇠 위치죠 열쇠 위치죠 열쇠 위치죠 같이해요 아니 챕터가 많이 남아있다구 열쇠 어딨다고요? 아니 안할려주시네 저번 그 로블럭스가 궁금하시면은 고스나리가 놀라지 않은 영상 풀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절대 놀라지 않았어요 여기 있었다고 열쇠가? 뭐 신이 오겠지 뭐 아니! 아니! 안녕 내 여자친구가 돼주자 아니렴? 네 내 여자친구가 돼주자 아니렴? 내가 널 따라가고 있는데? 아이 귀여워 나 목이 긴 사람이 이상형이야 일루와 나 목이 긴 사람이 이상형 맞다니까? 우와 안녕하세요 판대형님 내가 열쇠가 안보이는거야? 책장에 있는건 아니죠? 아니 저는 선생님이 열어줘 찾았잖아요 근데 2층이 어디에요 2층이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이쪽으로 가야죠 아 열어줘 찾았구나 대찌님이 좋은걸 어떻게 해 아니 문 좀 열어줘 진짜 내 여자친구가 돼버렸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와 드디어 나도 커플이 됐어 여기 이거 문 여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스위치가 있을거에요 여기 스위치를 잠겨야돼 그럼 저기 중앙쪽에 2층 중앙쪽에 문이 열렸을거에요 음 팔로우 감사합니다 논트작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하시니 고스나리게 큰임댕니다 유튜브 상담사 유튜브 구독자 저랑 사장님이 있겠어요 지금 미믹 진행중인가 챕터2구요 깜짝이야 놀랬다 제찌님이 어그로 끄는 동안 저랑 사장님이 있겠어요 뭐야 왜 너처럼 랜이야 하필이면 하필이면 저 랜이래 하필 왜 하필 나한테 너처럼 랜이라고 하니 여기 아마 엠진이 깜빡깜빡할걸요 어 그래요? 대검장식? 대검장식? 아니 뭐 이거 앞으로 가도 뭐 놀라지 않아요 고스나리게 고스나리게 중간에 왔거든요 가... 에 뭐라고요? 여기 하고 있을때 레진님이 중간에 왔어요 아 예 예 아이엠 아이엠 화요인님이랑 엄지님이랑 둘이서 하신거에요 이거 나 서프라이즈 저 이거 중간에 하다가 튕겨가지고 디스 호러게임은 나 서프라이즈 아 이겼어 아이헤브 어 강철이 영어로 뭐지? 네 이 정도 가지고 무서워하면은 어 공포게임 못합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 무서워하면 공포게임 못해요 아 이 정도는 기본이죠 디스 이스 베이직 그 부어 맞나요 친구 아까 렌이였잖아 젠장 렌의 저주가 왜 로브오시아 있는데 저만 따라와요 뭐야 뭐야 오오오오 사무라이 분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mustn다 사무라이 오다 사무라이 오오오오오오오 뭣 STE 오 좋네 오 죽었다 죽었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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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다 목이 짤려 죽었어 오늘 미믹이군요 네 미믹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챕터포까지 있더라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거든요 지금 가야되요 지금 제가 지금 가야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고 쭈욱 가면 됩니다 전 열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 귀신은 그렇게 무섭진 않네 드디어 왜 자꾸 저한테 어그로를 해주시는게 자 저한테 출구로 들어왔어요 영혼이 없다 진짜 영혼이 없는데? 나비가 필요해요 그거 열려면은 아 나비다 드디어 나비가 영혼이라는 게 필요해요 나비 모양인데 나비 모양이요? 근데 귀신이 저한테 어그로 끌렸거든요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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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내가 활약했어요 끌고 있을게요 나 여긴 시작 스텝이었잖아 문이 오세요 아이 뭐 챕터1이 좀 무서웠지 챕터2는 별거 아니네 자 들어왔습니다 상대님 지금 와요 지금 와야 돼 저거 지금 따라가야 돼 뭐야 뭐가 따라온거야? 오오 야 무섭지 않았어 야 쉽게 비빌 떨었지만 무섭지 않았어 뭐야 이 옆으로 갈거거든요 이 불신한 이두로 만든 빨간색 방들은 뭐지? 안 들어갈 수 없지 안 들어갈 수 없지 스트리머로서 안 들어갈 수 없지 안 들어갈 수 없지 컴인 레드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개신이 나오면 가야되요 뭐야 저 파란색은 파란색 나비를 얻어야 되는건가 그러면은? 오오 파란색 영혼 그러네 돌고래니코 안녕하세요 돌고래니코 안녕하세요 아임 고스나리 코리아 페이머스 드리머 이제 다들 겁을 먹으시면 어떡합니까 딱히 겁 먹은건 아닌데 그래요? 아이 고스나리 봐봐요 이 무서운 곳에 고스나리가 누비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섭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하 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문을 열어도 오 안녕하세요 누가 있다면 배찌님이셨잖아 왜 파란색 영혼이 여깄는데 왜 안되세요 먹었는데 먹었구나 뭐야 도와줄게 뒤로 빠져 여기 파란색 영혼이 지금 이쪽으로 와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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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미 한 명쇼가 엄청 막 달려올 것 같은 느낌 이쪽으로 여기 여기 야호 누구 목소리에요 글쎄요 대찌님 목소리였나 헤엄미 네 예 갑시다 방금 전에 고스나리한테 헤엄미라고 하신거 아니에요? 들어가시죠 좋아요 헤엄미 헤엄미 여기서부터는 나도 이제 모르는데 열심히 나머지게 보고 있어요 걱정마요 잊혀진 자의 왕국 고스나리도 잊혀있지 잊혀진 자 아 고스나리만 따라와요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 절대 무섭지 않아요 공철의 심장 고스나리를 가지고 아 여기부터 봤자 여기부터 뭘 봐요 여기 전에 엄지님이랑 요인님이라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아 진짜요? 든든하게 할 수 있겠네 일단은 원보다는 수낸 뭐랄까 그게 없어요 깜짝 놀랄만 요소가 뭐야 깜짝 놀랄만 요소가 깜짝 놀랄만요 이건 놀랬다 야 멋있는데 야 놀랬다 야 제법 놀랬다 오 나루카미 다이샤 신성한 벗나무 그 맞음? 뭐지? 왜 원신의 느낌이 들지? 나린님 해석해줘요 뭐요? 요거 몰라요 무슨 아리 아리 아리손인데? 아리손? 근데 무슨 뜻이야 이건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마도 흰색 영혼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흰색 영혼 찾는 걸로 안 돼 여기 여기부터는 봤던 기억이 나요 나루카미 다이샤 신성한 벗나무도 그때 외쳤었고 그러네요 흰색 영혼 흰색 영혼 흰색 영혼 웬만하면 나비를 발견하면 나올 거예요 나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필요합니다 영혼 또 골스나리가 영혼이 있는 스킬머지 나비님 저기 보면은 나비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 나비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뭐가 발견되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나비가 영어로 뭐야 몰라 버터플라이 와우 버터플라이 여기 영혼 있네요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오케이 갑시다 가시죠 한 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귀신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 여긴 딱히 귀신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귀신이 여기 귀신이 없는데 아까 전에 큰 사무라이 같은 사람한테 죽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깜짝 놀라 그런 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아 그냥 기믹이구나 아 기믹? 왜왜왜 기믹 맞잖아요 기믹? 기라키부 감독 기라키부 감독 이리시 문이 빨개요 아이 그럼요. 골씨나리이 되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챕터 1에서 이미 내시경을 당했기 때문에 챕터 2 별거 아닙니다. 따라오지 마요. 웬만하면 다른 데도 가봐요. 한 번 저 다른 데 가보는 거랑. 그러면 골씨나리가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원래 골씨나리가 한때 개척자로서 널리 이름을 알렸죠. 스타레일? 네? 네. 스타레일을 한 번 하고 적었는데. 사 harness장으로 불렀어요. 스타레랑 그 به. 뭐야 나 들리는데? 아 왜 이렇게 복돌해왔기 왠지 여길 값뚝트할 버튼 tro는 느낌 모지? 이 불순한 이比ve 로 만든 이거는 뭐야. 어 나 있어요. 네 여자친구한테 되어 줘. 뭐야. nue 깜짝이야. 야 놀랬다. 야 놀랬다. 제법 놀랬다. 야, 나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기믹하는 거 놀랬다, 야. 야, 놀랬어. 하단 진하네. 이쁘다. 안으니까. 그쵸? 안녕? 이 불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왜 따라온 거 같은. 아, 여기 정신병원일 거예요. 이 나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여기 불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정신병원이라면? 아닌가? 뭐라고요? 저보고 가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오. io 안녕? 오 oll 야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전혀 놀라지 않았쇼! 그치? 감찬이시장? 아, 우리가 더 놀랄 거 같은데. 전혀, 전혀 놀라지 않았쇼. 왠지 여기서 빠져냈기 때문에 여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 나도 마치 남은 tom. 여기도 용원이 필요하고 귀신이네. 귀신 눈 RS 2층은 귀신이 있어요? 마, 마, 마. 영혼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 없잖아요. 네 영원 찾아야 돼요 파란색 영원이 필요합니다 2층부터 귀신이 있습니다 어우 아무리 봐도 본거 같아요 어? 있어요? 대체는 찾았어요? 아니 이건 전판거 여기가 2층에 귀신이 있어요 2층에? 여기 파란색 영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죠 본게만 애국가를 쓰고 내일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열쇠가 필요하고 로브리 국산게임 맞습니까? 뭐야 그거 싸게 아니지 않나요 로블 아니 그니까 물어볼게요 저도 몰라가지고 아니 저도 로블이 어디싼게임이진 몰라요 일단 외국인 오야 이 물성 리더로 만든 이 둘중에 한명은 분명히 움직일거란 말이지 이렇게 고개를 나한테 보지 않을까? 고개를 나한테 보지 않을까? 절대 보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그런거 아닙니다 절대 무서워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불순한 리더로 만든거는 대부분 이렇게 한번 보더라고 안녕 잘있어 여런돼서 이제 열쇠같은거 찾아야되요 안녕 이쁘다 왜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 흘리지마 이 오빠가 모든거를 클리어 모든걸 클리어 시켜줄게 걱정마 아싸 대치님 나이스 그들 저거보면 소리지를 것 같은데 에이 왜그래요 우리 글씨 그청이잖아요 고친하리가 강철의 심장 어! 10개 얻었다 무슨 10개지? 귀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조차 관심을 주지 않는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네네네네베 거슬라이 놀라는거 같은데 아니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잠깐 스트레칭 좀 한 거예요. 스트레칭할 때 제가 이럴 때 좋네요. 스트레칭을 비명에 지내면서 하신가봐요. 제가 스트레칭할 때 약간 이제 비명 부탁드릴게요. 사람은 있는 쪽으로. 아니에요. 스트레칭 하다가 깜짝 놀랐네. 나린님 여기 있어봐요. 네. 어디있어? 네? 네. 어디있어요? 저요? 그 엘체 있는데 저 나오고 있는데 스트레칭이예요. 하도 뻐근해가지고. 여기 여기. 봅시다. 놀랬잖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무리 봐도 곧은 비명 소리에 더 놀랄 것 같아. 아니요.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문 있잖아요. 스트레칭 중에 놀라셨구나. 아 다. 여기 있는 문 여세요. 들어가요. 이제 다 왔어. 여기야 여기. 여기에요 여기. 뭐야 왜 그쪽으로 들어가는거죠? 어? 여기 엄지곤드님이 문단속 하셨던 곳이잖아. 뭔데요? 이제 아마도 여기서 나비를 찾을 수 있을거에요. 아 맞아요. 여기서 나비를 찾을 수 있어요. 肝 지곤드님이 왜 계속 건들기 아주. 이게 나비 위치되면 저거 어딘지 몰라요. 근데 뭐. 오 야야야. 어 잠깐만! 이거 위에 봐가지고 놀라지가 않았다. 자. 이게 비신이 있었구나. 근데 야 뒤태가 다 보이는데 저거. 스크볼 아니야 저거. 오~~ 라위 님 어디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갔던 곳으로 가야 되요 왜냐? 아까 우리 여기 여기서 가셨잖아요 limiting 몇번을 가야하는 길을 외우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이걸 외우지는 못합니다 여기 그거다 저쪽으로 가면 그거이 듯 잠겨있네 아 귀신눈다아 여기는 아까 거기 오 야 멋있는데 귀신 야 뒤태 보니까 야 내가 그 스무근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 취향이 정확하게 존중됩니다 귀신씨 나한테 절대 오지 않을거야 잠깐 오지마 오지마 얼굴은 귀엽다 얼굴은 귀엽다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 안하시고 빨리 클리어 하시는거지 도대체? 좀 더 재밌게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츠가 깨기 한번 해볼까요? 재밌게 시간이 한 두시간대도 못 깰 것 같은데 몸이 무서워요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 시그청이잖아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전 무서울 때는 고스나리처럼 스트레칭을 해봐요 방금 전에 스트레칭 했던 소리 들렸죠? 여기 제일 싫어하는 곳이다 여기 기억난다 뭔데요 여기가 이게 뭐였지? 여기는 기억 안나는데 원니님 오셨다 어? 원니님 오셨다 아 다 붉은다리다 여기 멜비 진짜 빡센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내 여자친구가 데라이거 했던 사람이었는데 도망친 애였잖아 여기 멜비 정말 빡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아 이거 그거구나 기억났다 이거 요이님이랑 원니님이랑 열심히 있겠던 자 일단 보도가 있잖아 여기 진짜 빡셀거에요 맞아요 여기 그 나비 나비가 설마 여기에 또 깜놀하는게 있겠어 여긴 없어 일단 문을 찾으려면 저 붉은다를 따라가면 될거에요 아 맞아요 왼쪽 질길 쪽으로 기억하는데 왜냐면 제가 깬 적은 있어요 여기도 깬 적은 있는데 깬 적은 있는데 깬 적은 있는데 그거 엄지님이랑 허윈님이랑 한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 깬건데 문 열릴걸요? 네 왜 여기 여기 안에 있으면 왜 나왔죠 여기 안에 귀신 지나갈거에요 여기 안에 있으면 귀신이 앉았다 아 다 난 귀신 따위 전혀 무섭지 않아 아니 엄지님이 깨신 미미기요 아 챕터이 챕터이 요이님이랑 엄지님이랑 깨셨어 빗어봤네 뭐야 오셨구나 골순이하니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믹2 미믹1보다는 별거네요 별거 없네요 놀래라 나린님 나린님 여기서 허공 켜도 돼요? 네? 허경 허경 에에 왜 허경 공이 켜도 돼요 아하 나린님 방송 보면 되는거라 나린님 문 열어놔요 웬만하면 밝은 문은 다 열어놓는게 나아요 눈이 있었어요? 오후 어 아, 뭔 소리예요? 스트레칭 소리예요. 스트레칭 소리. 안 해놔. 아, 스트레칭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곧씨나리가 스트레칭할 때 이런 소리 되는 거 못 들으셨구나? 그 지도 나비 따라 스폰 쪽에서 직진으로 가면... 네, 스폰 쪽에서 가면 되는데 스폰이 어딘지 까먹어서 귀신 누나 찾아다니고 있어요. 죽으시면 되겠네요. 귀신 누나예요. 네. 그 지도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나비인가? 여기 나비... 실수로 나갔대요. 스틸이 나가셨대. 튕겼네. 어, 아닌가? 아닌가? 여기가 탈출구든가? 보도록 하죠. 저...저기는 그냥 있는 곳. 음. 제가 바로 여기서... 깜짝이야. 아, 놀리라. 아, 놀래라. 파일로우 때문에 놀랐어. 아, 귀신 때문에 놀랐는데. 제가 이거... 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이거 1부터 4까지... 저는 엄지님이랑 허윤님이랑 안 했을 때... 다른 분들이랑 깼었거든요. 랜턴 랜턴. 잠깐 잠깐. 거기 어딘지 봐야 되니까. 잠깐. 여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숲 같은 데 사원 같은 게 있었는데. 아, 맞아요. 사원 같은 거. 거기서 영혼을 찾아가지고 문 열어서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시지? 이거 공포 게임을 같이 즐겨보는 거 어떠십니까? 나린이? 같이 한번 놀래주고. 어, 귀신이다 한번 이렇게 놀래주고. 어, 귀신도. 어, 귀신도. 귀신도 입장이 있는데. 나린이 찾았다. 나린이는 거긴 탈출구, 탈출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고로. 저 이거 골대 깬 거예요. 와. 한마디로 이거 깬는데. 2년 전. 제가 2년 전에 깼. 어라? 그쪽 바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어, 일단 나비 찾았어요. 뭐지?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안 되구나. 여러분. 오른쪽. 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냐? 불안하게. 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불안하게. 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불안하게. 나린님. 거기서 나와갖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나오는 게 어디, 어디 길이 어, 어느 길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막힌 것 같은데. 들어왔던 곳, 들어왔던 곳. 들어왔던 곳이 어디야? 왼쪽. 찼다. 거기서. 오른쪽. 아이고, 귀신은 나한테 죽었다. 됐고. 이쪽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귀신이 이쪽으로. 아주 좋습니다. 좋았으면 여기 다 보일텐데. 지금. 여러분의 강철의 심장이 가진 고스냐니가. 아 여기다. 밀밍 채터툰을 클리어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스폰으로 돌아가시는구나. 여기 보고 계시죠? 아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태하. 갖고 있어요. 누가 나무 이렇게 있음. 나린님 태하. 이제 아까 그 있잖아요. 흰색놈 여기에요. 딱 봐도 여기다. 흰색놈이 엔티 있으니까 그걸 기준 삼아서 가면 되는데. 거기는 지도 있는 곳. 지도구나. 와, 정말 알기 쉽다. 어디로 가야되지. 그 친구 하라면요. 저희 지도 보고. 수사 찍기 귀찮아가지고. 아니요, 음악 안 드리는데. 그니까. 스폰에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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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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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огранич 여기가 엔터리스 여기가 엔터리스 여기가 엔터리스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 어? 저 하얀색 뭐야? 이건데? 거기 왔던 길 왔던 게 스폰 데서 왔던 길 아 여기가 스폰 데서 왔던 길이에요? 나비는 위치 만드세요 아 여기 지금 나비 먹으러 가는 길인데? 랜턴 어쨌든 저 보름달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요 기신 랜턴 끄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딜레이가 있구나 보통 랜턴 보고 따라가거든요 귀신이 랜턴 든 뇌는 그냥 바로 따라가거든요 어 길을 잃었다 저기요? 랜턴을 끄가면 된다는 거네 그럼 귀신을 안 만날 수 있다는 거네 아 절대 곧 쓰레기를 해 겁을 먹어가지고 랜턴을 끄고 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기 귀신 있다 오른쪽 아 귀신 아 라비 찾았다 라비 그리고 곧 왼쪽 오른쪽 와 엄지게이션 근데 보스 어차피 영혼 없어서 가도 무용지물이긴 한데 그러네 거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에요? 아니 이런 거 왜 이렇게 잘 외우고 있어요? 다시 거기로 가야 하는데 범지님이 어 가는 길 아 이게 불키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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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콧노래씨가 들리는 거는 거기가 그거구나 오케이 확인 아니 영혼을 먹으러 갑시다 그럼 나리 영혼은 어차피 나비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나비 찾았는데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반대 반대 거기 또 왔던 길 아 나 지금 헷갈려 죽겠어 지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 이분 왜 이렇게 공부 되게 잘할 거 같애 어 나 길을 잃었다 공굴 같은 게 있으면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공굴 같은 게 있으면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콧노래다 교신이 있지 않나 공게임이라 적으셔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른 게임 할 건데 아 좀 빨리 할 걸 내가 봤을 때 우측 어떻게 subsidy 네 사실 주님은 Gracias English 저 음악을 음악이 있어요? 뒤에 누구야? 어 뒤따로 보기 싫어 아무도 없는데 깜짝이야 난 이거 2년 전에 마구잡이로 가서 깼는데 저도 길이라서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중 음... 이거 굳이 길 보고 따라다니는 게 더 어려워 어! 고수다! 뭐야! 누구야 이 사람은? 저 영혼 있어요 진짜 영혼 있어요? 오 영혼 있네 자 여러분 이제 수폰으로 갑시다 수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을 찾고 있었어요 저 지금 고수님 거기 아니고 도망가 뭐지 왜 이렇게 빨라... 어! 깜짝이야 귀신 때문에 빨라진... 아이고 잡혔다 아이고 태초마을이야 자 나리님 지도 있는데 가보세요 지도 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디에요? 지도 있는데 가보세요 여기요 저 있는데요 어 나비 있는 쪽이다 그니까 거기가 지도가 있는 쪽이에요 아 나비가 있는 데가 지도가 있는 쪽 지도 있는 쪽으로 가보세요 지도를 외워야 되니까 지도를 외워야 된다고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영혼이 있는 방이 대충 어딘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봐도 모르겠던데 아 아 괜찮은 괜찮은 저 내비게이션이니까 괜찮아 어... 근데 지도가 어딨어 거기 거기 나비 있는 곳에서 직진 더 가야되나? 거기서 직진 네 그쪽에 있어요 자 인트런스 엑시트 그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왼쪽으로 쭉 갔다가 오른쪽 왼쪽 온통 com 웅 오케이은 어떻게 가는 지 알았어요 오우 왼쪽 를 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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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일등 isia 엔트런스만 찾으면 되 근대 노이 엄마 지금 왼쪽 네 그래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왜 자꾸 절로 가요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쪽에서 왼쪽으로 쭉 갔어 영혼 드실거는 오른쪽으로 가시는걸 추천 맞다 그러니까 나 영혼이 없잖아 많아질거에요 그럴거에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막혀있을거야 그치? 그럼 막혀있는 쪽에서 오른쪽 꺾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꺾고 여기서 이제 우측골 나오는데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다 이쪽으로 꺾고 이쪽으로 가서 꺾은 다음에 자사 여기 없던데 영혼 여기 여기서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막혔었고 여기서 한번 더 맞나 내가 집 나온길이? 어 이상한데? 잠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갔지? 이쪽 들어간거 맞나? 곧씨 죽어라라니야 곧씨나리가 진공인데 죽을리가 없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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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일 수 있는 데가 있나? 안 나오네 길이 이른거 같은데 바로 안되 아 막혔다요 미맥을 언제 했었지? 이제 거의 다 온거 같은데 왔다 오 자 저한테 오시면 되요 네 여기 봐봐 고씨나리 이런거 잘해 아니 여긴 탈출구고 아 탈출구에요? 아니 입구가 있어요 여기가? 유령을 찾아야죠 아 유령이라서 아 왜 자꾸 저거 왜 모르는거야 진짜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용원이 있는 방 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요 어라 자 죽은 척하는거에요 원래 곰을 만나면은 죽은 척을 하라고 했어요 즉, 곰은 귀신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쓰고 저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고요? 네, 자꾸 몇 번을 가는 거예요 아니, 난 헷갈려 여기가 비슷하잖아 오른쪽 오른쪽 저기 말고 움직, 움직이션 따라하세요 움직이션 움직이션 오케이 움직이션 엄지가 가르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만 오케이 왼쪽 왼쪽 길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세요 오, 안녕하세요 이씨, 이씨에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직진 직진 직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쵸? 그러면 이제 쭉 가죠 아니, 여기가 왼쪽인데 그럼 오른쪽 다 여자친구에서 못찾네 어, 뭔 불균달이 저 젤다에 있게 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젤다에 있죠 그러면은 몹이 초기화가 돼요 여기다 차라리 날 죽여져 계신 분 여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에요? 왔던 길 다시 가봐요 여긴 맞는 것 같은데 영혼이 거기 앞에 보이는 벽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어요 거기 말고 어 아,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네,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네,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일단 여긴 없고 그니까? 직진 직진해서 오른쪽 어, 안되네 그림자복도인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복도는 아니고 헷갈리기 시작했어 미믹입니다, 미믹 헷갈린다 뭐야 이거다 어, 귀신 분다 어딨어 나 또 길 잃었어 날 좀 죽여줘 왜 자꾸 죽여 목숨은 하난데 왜 자꾸 죽여달라 그래요 에이, 스폰해서 가는게 더 빠르니까 여기가 어딘지 찾는 것보다 주인공 헤매고 있어 여기 헤매고 있는 대칭이 발견 마른님 마른님, 영혼은 뒤에 있는데 어디 가세요 뭐 으 으 아 덜 나른님, 영혼이네, 위치 모르신? 모르죠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대치님은 화공을 켜가지고 네 저, 저끼리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짠 짠 짠 아까 나비 있는 데가 그 지도였고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스폰이죠? 아니요 여기가 스폰 이쪽은 아니었어 이쪽으로 좀 가셔야 됐어 여기가 스폰 오른쪽을 갑니다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직진 와 이거 직진해서 살짝만 왼쪽으로 거기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막혔는데 그 방에 영혼이 있어요 오 여기 있구나 영혼 찾았어요? 네 저는 귀신을 찾았어요 오 쩐다 어그로 좀 끌어주세요 네 어그로 끌고 있어요 일로와 귀신아 귀신아 일로와 어이구 귀신 누나가 여기로 왔는 네? 귀신 누나가 여기로 왔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누구야? 저기 앞에 있는 건 아무도 없잖아 저 저 저 저 저 대찌님을 더 좋아하는가보다 시안 시안 대찌님 길 외웠죠? 네 야 외웠다고 그기 그청이구만 오 선선 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가 기억하시면서 일부러 까먹었다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길 잃었어 어떻게 곳에 길 잃었어요? 네 전 길 잃었어요 쩐다 이렇게 잃은 척을 해줘야 게임의 재미도가 올라간다고 아 여기 있게 방이 있구나 방이 있었구나 방이 있었구나 잠시만요 오 깜짝이야 야 멋있는데 오 야 아 깜짝이야 라고 누가 말했지 엄지님 어 여기서 나가는 길이 여기죠 네 나는 처음으로 돌아왔다 제 친구 어디 그냥 직진 오 10분 나 또 이끌어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보이니 너 자 이제 왼쪽 자 엄지님 빨리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척할게 여기 엣지에요 아 그치 텐츠님 어쨌든 네 스테미너 채우고 가즈 들어가요 빨리 자 거기서 왼쪽으로 오른쪽 절대 무섭어서 그런게 아니라고 그리고 왼쪽 왼쪽에 길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길이 있으면 가고 오른쪽에 네 오른쪽 그리고 바로 왼쪽 그림자복도라는 게임은 저기 총하고 훌륭한 대화식단을 쓸 수 있는 게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왼쪽 다 죽었네 이런 최후의 희망은 고스넬일 뿐인가 왜 엘링크림은 조용히 있지 다 왔는데 아쉽다 아쉽네 최후의 희망은 고스넬일 뿐인가 역시 주인공은 고스넬이었어 귀신이 존버해 귀신이 캠핑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 있는 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구만 좋았죠 귀신 어그를 제가 끌어들이죠 근데 어디야 분명히 와스턴 도스는 길 지 뭔소리에요 리 씨 링크님도 잡히신 것 같다 되게 진지하게 하시는데 가는 길에 귀신이 막아들면 어쩌자는 건지 리얼키키 뭐합시 해피타示ăаa 그 아냐 자 은비님이시구나 내 여자친구가 되셨어 고마워 와 이게 누구야 빛나는 대찌님 빛진님 아니에요 이거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요 제가 휴식량이 되ους 하겠습니다 아니지 자 엄지님 내가 주인공인데 어차피 내가 그 그리고 있는게 없디... 삽니다. 프엄티팅. 자외전. 지금 터치가 또 터진거 아니죠? 진짜 제발 터지지 말자 진짜. 자외전. 어디갔어? 갔다가. 뭐야? 고수 버리져. 찾았다. 죽리져. 바로 자외전. 툭츠니임! 아 놓.. 안 놀랐잖아. 저기 말고 또 뒤지 또 떨어졌대요 안돼 뒤에 귀신이 있어요? 토론이 안 들리는데? 랜턴 꺼요 x2 랜턴 꺼요 어? 정말 귀신 지나갔잖아 지금 탈출구 쪽으로 가는데 탈출구 쪽으로 가는데 오케이 제가 어그로 낄게요 탈출구 쪽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놀랍다 여기 맞아요? 여기인데? 안녕! 주여 나 죽었다 어그로 끌었어요 지금이에요 시참 논 입고 안 나와서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와 이 새끼야 x2 교수님 그 척 아니야 귀신 와 이 자식아 x2 진짜 계난 희생이었구만 아 저기 진짜 있잖아 하지만 금방 찾을 수 있지 나는 골씨나리 나는 골씨나리 천재 스크머를 불리는 영혼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서 뭐 하려고 제가 어그로를 끌겠습니다 영혼은 영혼은 없지만 골씨나리가 영혼은 없지만 뭐야 또 또? 또 오지마 오지마 거짓말하지마 그래 응 골씨나 두퍼러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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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거기 말고 반대쪽 반대쪽이라고요? 아 귀신이 올 것 같아가지고 어어어어어 귀신 누나가 여기 있네 자꾸 질확하네 아무리 봐도 이 귀신확화가 너무 심하다 지혈 이 정도면은 귀신이 AI가 아닐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자쪽에 있었잖아 귀신이 그쵸 어 갔겠지 갔겠죠 뭐 와 나 또 또 왔다 귀신 코스한테 있다 어 뭐야 나 여기 뭐야 맞잖아 여기 맞는데 영혼이 없어 와 쩐다 도착했는데 영혼은 뭐 그래도 근데 귀신이 여기 있는 것 같지 콘놈에 들이면 귀신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쵸 대찌님 이번엔 스폰으로 갈 필요 없어요 디코드로 스폰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저 제가 지금 불빛 뜨고 있거든요 저한테 올게요 유신이 왜 이렇게 여기 있지 아 맞다 그 살짝만 한 칸만 더 아래로 가 저 찾으시면 돼요 저 찾으시면 돼요 아이고 들켰네 아니 영혼이 없는 저는 도착을 하고 영혼이 있는 향에 못 들어오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마린님이 죽어서 다시 영혼을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 두 번 다시 못 찾을 것 같은데 이거 찾아가서 되게 무한이야 이번엔 확실히 안내를 해볼게요 아 움직여이션 네 출구 쪽으로 귀신 갑니다 예 그렇대요 안전하겠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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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출구 앞에 귀신 있거든요 저 지금 출구 제가 지금 출구인데 바로 오른쪽으로 오옹 아 내가 영혼이 있었으면 끝났는데 버블이 해결 오케이 뭐라구요 음진님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저쪽에서 아마도 나린님이 있는 쪽으로는 귀신이 못 오나봐요. 그래서 자꾸 나린님한테 멈춰있음 귀신이. 아 그래요? 이상하다. 나 방금 귀신 봤는데. 어그로가 나린님한테 끌려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나린님이 저기 출구 앞에 있어서 그쪽으로 귀신이 못 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귀신을 앞을 지키고 있는 거에요. 지금 나린님이 저기서 나와야 돼요.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그냥 여기를 끌미시면 됩니다. 귀신이 여깄네. 안녕? 어 뭐야 뭐야. 진짜 이제 두 번 다시 못 찾을. 고스 찾고 가자 고스. 고스. 안녕. 영혼 먹으러 가요. 영혼 영혼부터. 예. 영혼 어디 있어요. 영혼 커먼. 영혼 있었으니까 진짜 깨셨을. 허니니코 안녕하세요. 고스 나리 영혼이 있는 스크리머지. 영혼 빼면 시체. 그래서 고스 나리 방송 대부분이 시체 냄새가 가득하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치를. 방금 출구 위치를 몰라가지고 출구 찾고 다니는데 지금. 제가 길 알아요 이제. 끝났어요. 게임 시작합니다. 저는 영혼 위치는 외웠는데 출구 위치를 몰라요. 배치님 오른쪽. 자 저 길 알아요 이제. 오른쪽. 오른쪽으로 직진. 허리 여기 있어요 옆으로. 계속 직진. 끝까지. 길 알아요. 길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직진. 이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귀신한테 들켰어요. 저 сожалению. 괜찮아요 제가 깰거에요. 거iad 없어요. 자꾸 remain kap. Dublin. 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 자꾸? 어? 근데 오히려 내가 죽으면 do스가 길 찾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아 진짜 귀신 저거?! 으아앜아아앜!! 으으으억!!! Panda. 불가긴 빨리 왔는데 욕기 귀신tv trabajar. 완전 없가네 이거. 근데 이거 들고이 council verkд 영혼은 계속 들고있죠. 아니에요. 네. 영혼 다시 먹어가래요? 젠장 나쁜 귀신 죽었어 이제 퇴치하겠어 요거는 훌륭한 대화 수단 같은 거 없어요? 어어 막 스테이지 가면 때려보셔요 걱정마요 젠장 그 링크님 일대일로 사진 찍음 니 맞쩐다 수업 때 못가서 아쉽네요 이러한 수업 끝나고 하시면 되죠 제가 찍어드렸는데 완전 잘 뽑기 이 고스네기가 길을 안다고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고스네기가 길을 알겠어 근데 귀신도심 귀신이다 아 진짜 아 이거 스테미나 없네 그거 아니야 쟤 죽었어 귀신 너 죽었어 이제 아 안되겠어 나린님 어디가요? 여기가 아니구나 아 진짜 헷갈렸어 지주얼 큐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기에요 팔로우하셔서 고스네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네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말라 이쪽이 맞나? 여기다 아 맞는데 거기 맞아요 거기로 갔다가 귀신 총 참고로 가야겠어요 안되겠어요 옆으로 오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오오 망가요 랑자를 다음 복각을 노릴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일지 모르는데 랑자 1년 2년 후까지 모을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아 지금 원신 얘기하시는구나 네 파이팅 아이 진짜 랑자 있으신 분이 참 랑자 있으신 분이 참 랑자 있으신 분이 참 아 또 또 또 귀신 진짜 미치겠네 아 가질 못하잖아 이 정도면 인공 지지는거 아니야 사람이 있는 위치를 아는데 아 됐지면 지금 잘하면 되겠다 아니요 안 돼요 팡팡팡팡팡 오, 됐다. 오, 됐다. 아, 근데 절로 가네? 아, 절로 가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죠. 되네요. 도시나리가 무지성 돌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지성 돌진 보여드릴게요. 죽는 거 아니죠? 오, 콩론에... 오, 지나갔다. 잠깐만요, 한... 여기 맞나? 10초, 10초? 한 5초 세고? 야, 기... 어떡해, 나 기 잊어먹었어. 줌... 무지성으로 던지가다니? 오, Auth0, Therapy, Therapy, Therapy. 가서 가서, 왼쪽 왼쪽. 가서, 왼쪽. 오른쪽. 왼쪽. 된다, 들어가. 된나보다. 드디어! 목소리가 다르다보니까 된가보다. 드디어! 드디어! 이게 바로 고스나리아 실력! 아무것도 않았지만! 움직이션, 드디어 해냈다. 움직이션 해냈다. 예, 예, 예... 영 gummy 근데 엄지님. 이거 처음에 왜 넷 나왔어요? 벌너빛 이가éc dzieci 로비로 가서 엄지님도 같이 합시다 안녕 어... 챕터 이게 다른 거 잠깐 하다가 어차피 내일 쉬니까 좀 더 길게 하면 되지 범인에 가서 뭐야 콜트를 치셨네 뭐야 이거는 나 혼자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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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이 뭐 솔플이에요 제가 절대 뭐냐 쫄아가지고 절대 솔플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맞잖아요 아니에요 골스나리를 물러보시고 저 쫄도나리가 아니라고요 안녕 내 여자친구들아 힘들어 나가야돼 나리님 딴방에서 소리 잘 지르시던데 자 컨트롤 나리님 잠만 기다려봐요 네 저도 로... 로벨트 가요 저도 요이님 맞아요 요이님 맞아요 골스나리 아까 스트레칭 몇분만 한꺼빼고는 요이님 이번엔 안팅이죠 요이님 챕터3 노멀 나이트메이어도 노멀하고 뭔 차이예요 나이트메이어는 디비전으로 치면 노말은 노말이고 나이트메이어는 악몽 같은 느낌 더 무섭단 얘기에요? 아니요 아직 더 어렵다는거에요 무서우면 할텐데 어려운거면 나이트메이어는 악몽이라니까요 제 나이트메이어는 뜻이 악몽인데 아니 만들어졌어요 방 들어오세요 요이님 요이님 못왔어 요이님 못왔어 요이님 못왔어 요이님 못왔어 요이님 못왔어 저 분은 누굴까 저분 판다님 판다님 아하 판다님이면 또 고스는 아니죠 모든걸 다 갖춘다리 판다님 스트리머계의 제갈공명 판다님이라고요 판다님 판다님 역이 아니라 판다님 어 잠시만 아 판다님이라고요? 아 판단역이 아니고 판다님이라고요? 여기 비밀번호 그거 조일스나리라니요 조일스나리라니요 어차피 여기 뭐 나와요 뭔가 또 나오구나 쭉 가다가 아 한번 기스 주신이 갑두키 한번 하고 검은용원 찾아가지고 제물로 맞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 뭐죠? 요이님 튕겨가지고 나랑 엄지님이랑 찐님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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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한 개의 그거면 빌번 안보일텐데 자 저희가 한 번에 깼잖아요 챕터3부터 챕터 챕터3부터 챕터 여기 비율번호 있어요. 챕터 3 이분들이 비율번호 알려주시고 챕터 3 비율번호만 비율번호 여긴 여기는 뭐 표심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뭐 여기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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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루 근데 이게 숫자루 못 읽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무접단 뜻이구만 하지만 강철날이 깜짝이야 놀랬네 놀래라 안녕하세요 신투부님 근데 이거 외우면 되겠나 빨간색은 구독버튼 구독버튼 눌러주시구요 유튜브 구독에 말씀하시는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왔구만 여기여기여기 응예나 여긴 유입 유입 잘하쌰요 저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한 번씩 놀라줘요 절대 놀라지 않네 강철의 심장에 강철의 심장에 투까지만 하고 다른 게임하고 싶었는데 포인트 기고 힐까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힐까지 하고 있는건 안비밀 네 이제 바로 복카드 해달라고 하겠다 이제 자 이제 제가 잡겠습니다 자 훌륭한 대화수단을 제가 잡았습니다 잠을 근데 어떻게 잡아요? 저건 그냥 빠른데요 빠루 훌륭한 대화수단 빠루에 피가 묻어있어 지금 보니까 뭐지? 두번째 두번째 나린이 와봐요 거기 있다니까 귀신이 여기 없지않아 귀신이 나 못 이겨요 남아 어 메모 그럼요 훌륭한 대화수단인데 귀신하고 대화 안타는거구요 빠루 하나만 있으면 네 귀신하고 숙통이 됩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대화수단이예요 막 계속 그때 되면은 따로 사라질거에요 귀신도 아픈걸 알아요 근데 곳도 왜 안오지? 어딘지 모르겠지 그러게요 어디에요? 길이로서요 길치임 어 레전드 저희 일로 가야되잖아요 맞아요 천빵으로 가야죠 맞아요 여기 거기 햇불 햇불로 가서 피하는 아마도 여기서 귀신이 깜빡하는거 깜빡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이거는 그리고 귀신이 깜빡깜빡하지않아요 너 그기라 실패 맞네 어떻게 딱 말하는데도 뭐야 비번인데? 나린님 오셨나? 나린님 오시면 이거 풀죠 비번 뭔지 알아요? 네 물 있는데로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 저희 나린님 오실때까지 기다렸죠 맞아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어 드디어 찾으셨네 찾으셨어 드디어 훌륭한 대화 길치나리폼 길치나리폼 돌돌 스트리머가 길치 이런거정도는 있어줘야 완벽하지않은 달려라 참깨할사람 완벽하지않은 스트리머로 거듭이 납니다 뭐든지 완벽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어 아마 비번 저기 있는걸로 쓸거에요 아마 나린님 나린님 가만히 있어봐요 왜요 왜 나린님 얼굴이 있네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여기 비파누나다 괜히 놀랬네 아니 여기 비파누나 나린님 여기 랜턴 랜턴 곁에 안있으면 죽어요 전 곁에 안있으면 죽어요 어 뭐야 저 귀여운 귀신은 뭐지 어차피 내가 걸리진 않을거니까 도망가자 이제 저 집에가서 나비인가 뭐 이치 바꿔서 이만 판다님 화이팅 판다님 화이팅 판다님 화이팅 판다님 할 수 있어 나의 유일한 유일한 수호 참사 이제 칼 칼일거에요 칼 아니 훌륭한 대화스타인도 있잖아 좋았어 블레이드 훌륭한 근데 블레이드 해가지고 뭐하는거야? 이제 재단에 받쳐서 이제 재단에 받쳐요 일단 재단에 받쳐요 어디는 데는 안보여요 근데 다 가까이 있어요 어 판은 어디있어 여기로 가요 어 여어어어 한판 뜨고 싶다 내가 이길거 같은데 쳐요 네 예 저요 파도 끌게요 네 그래도 한번 이길수 있을거에요 라고 희망이라도 좀 줘보지 희망도 전혀 안주시네 희망도 전혀 안주시네 그 칼로 끼러기도 전에 뺏겨요 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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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루 이사여금 바로 동굴로 빠루는 뭐에 쓰는거 같은데 그 번디기 간대요 여기 비판은 나와 빠루 이제 쓸모없어요 istan 해 inspire ults older 대박 사진 하는 described 사람들이 합시다 굴복 여기가 계속 시작 던진다고요 던질 수도 있어 benefit 던져요? 그냥 재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마도 손 나올 건데? 손이... 뺑뺑뺑 뺑뺑뺑 어 귀여운 손이잖아? 너무 아리따운데? 피 다. 이거 피 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피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못 피해 주는 건가요? 달면 좋겠다. 다. 스테미나가 없어서. 스테미나가 없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왜요? 뭐지? 저 불순한 의도로 만든 위에서 벗어넣고 같은 스테미나가 없어서. 스테미나가 저 체중에 보스예요. 저 첩수는. 얘가 보스입니다. 얘가 통제장 보스예요. 그래. 나는 보스다. 보스 얘기했지 보스 얘기했지. 나무 올라가시라고. 자 갑시다. 나비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뭐야. 근데 죽으면 나비 초기야. 기다리 보다 많이 없잖아. 자 갑시다. 여기 거긴가? 그 뒤에 그. 동성공연이다. 나비다. 깬 거예요? 이 스테이지는 계속 이 스테이지예요. 아니요. 끝?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끝? 아니요. 이게 뭐가 끝이야. 아 여기. 여기 고생했고. 여기 고생했고. 아 챕터1이 제일 무서웠잖아. 갑시다. 챕터1이 제일 무서웠고. 챕터1이 별거 없잖아. 별거 없다 생각하세요? 여기. 여기 사갈까요? 네. 오케이. 아니요. 여기서 여기 사싸요. 아 뭐야. 각자 여기 방 문 열면 돼요. 아니 나린이 뭐해. 아니 뭐야. 쟤이 열었는데 왜 닫아요. 왜 여기 뭐였지? 여기 거미랑 여러가지 해야 돼요. 여기 나비 있잖아요. 여기 나비 있고. 여기 또 여러개 있구만. 그 옆방에는 검이 있을 거에요. 10개 2가 필요합니다. 10개 있구만. 이제 점점 사실이 없어질 거거든요. 검은 나비 이거. 일단은. 자 대찌님을 피생양으로. 어? 피생양으로 다 지진다니. 어우. 그럼 로블를 들어가야겠다. 검은 나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뭐 얻었다. 장미이거. 장미가 필요해요. 장미가. 장미는 저기 끝에 심어져있던 걸로 아는데? 아 저기 끝에 심어져있던 걸로 아는데? 아 저기 끝에 심어져있던 걸로 아는데? 나쁘지 않구네. 아. 지금 여보세요. 저는 갈증되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야. 누가 또 문단속해. 어 뭐야. 형이 이쁘잖아. 어떻게 내 여자친구한테 여쭈지 않으냐? 어떻게 내 여자친구한테 여쭈지 않으냐? 받아주세요. 마음에 들어요. 아 드디어 나도 여자한테 꽃을 받았다. 여쭈지 남자한테는 모르겠지만. 범디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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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치고 죽었다 깜짝이야 누가 기침했어요 하나 치고 죽었어요 뭐지 이 불신한 의도로 만든 이 귀신 얼굴은? 고스란 가면 재밌겠다 대추님 따라가야지 대추님 따라가야지 대추님 따라가셔 대추님 죽는거 봐야지 그러다 고스님도 죽어요 고스가 죽을거 같은데 뭔소리에요 저는 주인공이라고 아악 뭐야 진짜 진짜잖아 주인공이 없는데 정치고 죽었다 음 뭐지 누신이 점점 이뻐지는데 놀라기를 터냥 심증한데 조우가 조우가 몇개 쳤어야 돼 조우가 두개 쳤는데 또 만나고 싶었어 어떻게 입 평영하면 안되겠니 입을 평영해줘 입만 있으면 돼 일로와 귀신아 귀신아 나 또 보고싶어 일로와 일로와! 이제 내가 널 쫓아다니겠어! 일로와! 이쁘다! 왜 저래? 원래 저랬어 이쁘다 귀신 만나러 가야지 아이고 죽었네 귀신 어딨어?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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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이 피해다니나? 다친 거임? 총 6개 찾아야 되는 거아닌? 아 못 찾아야 되는거야? 5개요? 그러면 2개 제가 1개, 귀신님이 2개 아 다쳤다 이제 귀신은 왜 이 귀신과는 이쁘다 이쁘다 안하지만 부르고 싶다 귀신 누나? 귀신 누나 찾았다 웬만한 팩스 하면서 터치해야 돼 이쁘다 igen장 이 귀신이어도 여기서 악사 http 너무 실크지만 어쩔수없어다 나는 큰일령한게 1도 없지만 안되겠다 마지막으로 너 한번 보러 가겠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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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aint 왠들아 여기서 놀지 말고 찾아 없음 같이 not 니가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넌 내꺼야! 넌 내꺼라고! 도망가지마! 아니 왜 이렇게 놀는데? 넌 내꺼라고! 님들어? 그렇지! 아휴... 님들어 빨리 가! 갔다고! 귀신한테 가서 말 보면 됨! 아 그렇구나! 어쩐지 이가 적혀있더라! 아이고 죽었네! 제가 갈게요! 기다려봐요! 귀신 제꺼에요! 건들지마요! 건들지마요! 귀신 제꺼에요! 귀신님! 귀신 제꺼에요! 어디있어? 귀신 어디있어? 이래요! 이래! 이래! everybody lookedeker! Optimus 아휴! 그럼 귀신스가 이제 삼촘 도망가지마! 귀신한데 말 보면 돼요! live على him 안 돼! 안 돼 사라지지마! 안 돼!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먹었어! 아니야 난 널 죽이지 않았어! 내가 널 살아 가는 데 외중이니 됐다 문 열렸다 켜다가는 데는 이킹저킹이 없단다. 나랑 같이 한 끼 가자 르현, 이케카이. 된장 어디 갔어? 저 왜서 그래? 며칠게 말해서 가장 빡셌던 건 챕터포였는데. 챕터포 제가 다 했었어요 그때. 여자면 귀신이들 말들면 달려가는 거 같은데. 아니, 이 사람들 한 사람은 밥 먹으러 간다고 풀숲에 숨어있고 한 사람은 찾지도 않고 엄지님 기다리고 있고. 저 두 개 찾았어요. 남은 거 제가 다 찾았을 거예요. 아니 찾았는데 자꾸 귀신이 나를 죽여. 저는 귀신한테 달려갔죠. 아 이제 뭐 하면 돼요. 아니! 사진 창건이잖아!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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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굳이 문 열 필요는 없어요. 왜 10개까지 얻었는데? 안녕 귀신아? 헬로우! 아, 이쁜 귀신과 샅별이라니. 나보고 사진 잘하고 있어. 노란달아는 거풀링까지 낀 카이잖아. 그럴 수 없어. 뭐야. 슬프구만. 그 이쁜 귀신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이 미미 키레이 챕터를 영원히 같이 하는 것 밖에 번복이 없구나. 아니, 그 여자 귀신 내놔라. 이거 그거 해골, 해골 귀신 치는 거야. 아, 해골 그거... 얼굴이 이쁜데? 이쁜데? 이게 그 두... 뭐냐, 이지 형다 중에 하나 아니야. 얼굴이 이쁜, 몸매가 안 좋지만 얼굴이 이쁜 귀신과... 어디가 귀죠? 얼굴은 안 이쁘지만, 얼굴은 인간이 아니지만 몸매가 이쁜 귀신하고, 네. 에벌레 보다 한 지내로... 근데 에벌레는요, 거기 붙으면 안 닿기도 하거든요. 뭘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에벌레 보이면 거기 붙는다는 생각으로 있으세요? 뭐 판다님이랑 대체님이랑 엄지님은 알지만 나리님은 모르니까. 몰라요. 난 지금...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 뭐야. 저기 딱 계속... 하나 발견. 그냥 지금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은? 잠깐만, 좀 멀리서... 배찜이... 뭐야? 저거, 저거. 이거 바꾸면 돼요. 아, 찾았다, 찾았다. 아, 죽었어. 나는 바꿨어. 아니, 해골을 초록색으로 바꿔야 돼. 네,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뒤에 귀신이 있어요. 해골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개예요. 아, 그래요? 하나만 바꿨는데, 진짜... 좋아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 연동을 해야 돼. 아, 됐다. 초록색으로 바꾸고 죽었어. 저도요, 초록색으로 바꾸고 죽었다. 그럼 몇 개, 두 개 남은 건가, 이제? 아니... 까지 거 두 개는 금방 잡지. 그러니까... 네, 하나가 아니고요. 몸매는 별로지만 얼굴이 이쁜 귀신은 아니요? 두 개는 아니고요. 되게 많아요, 어쨌든. 아니요, 기둥 수면 제한대 있어요. 아, 그래요? 초록색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 해골이 초록색이 아니라 기둥이 초록색이 돼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해골 초록색으로 다 만든다고 다... 그, 초록색이 되는 거 아니여가지고... 아, 이거는... 몸매는 별로지만 얼굴이 이쁜 귀신이었습니다. 엄지님, 옆에, 옆에, 옆에. 엄지, 대지님, 옆에. 오케이. 기둥이, 기둥이, 기둥이 초록색이면 된다. 엄지님, 뒤쪽 랜퍼. 아이고, 귀신도 좋겄다. 이제부터 골슨다리의 대활약 펼쳐보겠습니다. 상단이 여기와, 상단이 여기와. 상단이 여기와, 같이 봅시다. 아니에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인간계 중에서는, 인간계 중에서는 절 좋아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술로를 타쳐하기 전에, 이제 이케이케 찾으면 안 돼요. 절이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케타에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는 꼭 살아서 죽어 온다. 엇! 저게 됐어요! 더 이상 안 만져도 되잖아. 여기, 벽에 붙어있어봐요. 기준으로 쓰시니까. 제가 죽을 만일 걸 때면은... 잠깐만. 깜짝아! 됐어, 이제 희날랐습니다. 이게 바로 골슨다리 능력. 여기 있으면 안 죽는데... 또 어딨어, 기둥. 또 어딨어, 기둥. 또 화를 안 읽고 하네. 아니요? 절대 발견 못 하죠. 말을 하도 해가지고, 몸이 막혀. 제 여자친구는 일단은... 여기엔 없어요. 쾌구리 안 웃어요, 이것도. 아니, 그거 말고 안 냈어요. 어... 죽었어요. 어... 봐봐요, 얼굴이... 몸매는 별로지만, 얼굴이 이쁜 귀신. 젠장. 아, 현타 온다, 갑자기. 아, 현타 온다, 갑자기. 귀신 안 와줘요. 근데 몸매가 안 이뻐져. 웬만하면 꾹 누르지 말고... 한 번 툴링만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그냥 익히 연타하자면 어느새가 댐 해볼 때. 익히 연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단타로 해야 돼. 이거 꾹 누르면 안 돼. 그래, 괜찮아. 여러분의 공포를 주장하기 위해서 고스네가 노래를 불러와 있구나. 아이씨 때르... 아이고, 죽었다. 아, 깜짝이야. 놀랬네, 이선아. 뭐야, 판단님. 여러분의 공포를 주장하기 위해... 널 보려고 왔어. 네, 내가 널 보려고 왔어. 근데 기둥 몇 개지? 기둥이 글쎄요, 몇 개더라. 뭐 깼어요? 못 깼네. 왜 내 차량을 닫을 방해하는 거야? 제가 이미 찾았습니다. 잘 맞췄요? 아니, 이미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님들이 기둥 닫을. 아, 찾게요? 끝! 끝! 아니, 제가 판단님한테 얻은 다음에 판단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바로 기둥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쪽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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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만 게임은 막판인데. 아, 그래요? 막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아예 다른 게임 하죠. 그래요. 이제 뭐 놀라거나 그런 건 없네요. 오히려 심쿵이라든가 제 여자친구를 사겨야 될... 젠가 젠가 젠가...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리턴트 로비 있어요, 나리님. 알았어요. 지금 봤어요. 여기 요이님 있고, 대찌님 있고, 현재 대기 중. 링크님이 안보이네. 링크님. 여기 그거구나. 링크님이 사는 중. 나리님 있는 곳으로 가죠. 네, 나리님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가보자. 노멀 멀티플레이어. 컵범! 아, 여기 그거구나, 나비. 오케이, 들어왔어. 잠깐만 기다려줘요. 나리, 나리, 나리. 이번에 어떤 이쁜, 이쁜 귀신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에는 이쁘진 않고 징그러워요. 아, 맞아요. 아니, 괜찮아요. 얼굴만 이쁘면 돼요. 몸매는 그렇더라고 해도, 뭐, 얼굴만 이쁘면 돼요.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모르는 사람 있어.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나리님. 나가요, 나가. 아, 그래요? 나 지금 안 내면 되지, 뭐. 만들면 얘기하세요. 아니, 망쳤다. 나 지금 들어가야겠네. 만들자, 만들자. 들어왔다. 어, 양성님과 안녕하세요. 어, 링크님 빨리. 링크님이실까? 아, 좀 목들어갈 땐. 저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맞다. 아파. 그럼, 유이님이. 유이님도 안 계신데? 얼른 들어와요. 골씨나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거 끝나고 나샤는, 쟁가 잠깐 하다가, 다른 게임 할 거예요. 잠깐만, 여기가. 너바디 너바디 원츄. 누구야? 캐릭터 포가 안 보이는 거야.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 누구세요? 나가, 나가, 나가. 어허. 캐릭터 포가 안 보이는데? 아, 링크님 오셨다. 어, 링크님 오셨다. 됐어, 다시 만들었습니다. 바나나. 아, 그래요? 오셨다. 어, 다 왔, 다 왔어요. 이번에는 화요님이, 이번에도 화요님이 오셨다. 공포게임인데요. 공포게임보다는 약간, 연애 시뮬레이션하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좀 많이 빡산데. 귀신들이 이뻐. 여기? 여기 나비. 몸매는 안 좋은데, 몸매는 막 지네같이 생겼는데, 얼굴은 이뻐. 여기 나비가 좀, 여기 나비가 좀 많이, 여기 나비가 좀 많이, 그래요. 열쇠개, 열쇠개. 열쇠개, 열쇠개. 열쇠개. 나비, 나비. 아, 이거 하다가 쓰레기 멀미 났는데. 아니, 나는 이거 무섭지가 않았던 게, 전 이거 귀신 안 보이는 버거글렛을. 아, 맞아, 맞아. 나비는 와봐요. 저한테 와봐요. 왜요? 여기 불닭볶음. 아니, 아니, 국민, 국민 라면. 아니,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 이, 엄지님의 이 불닭한 위도 뭐지? 옆을 꺼버려야지. 먹어라. 엄마 더요? 여기서 뭐 얻을 수 있었는데. 뭐 얻었어요? 일단은 우리도 찰자. 이거 뛸 수가 없잖아. 스테미노가 없네. 맞아요. 여긴 뛸 수 없어요. 뭐 찾는 거 같은데. 뭐지? 여기 뭐 있지 않았나? 엄마 방으로 가라 했었는데. 여기, 여기 나중에 왔다. 12개가 찾아왔다 했죠? 아랫층에서, 아랫방에서 우리 열쇠를 찾아야 됐었어요. 이제 뭔 소리야, 이거. 여기서 찾고 아랫방으로 내려갔지 않았나. 귀신은 예쁩니다. 좋아요. 귀신은 예뻐요. 여러분들, 귀신은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 내 자리에. 여기 내 자리에. 여기 내 방. 아, 잠시만. 나 그거 하나도 못 옮겼는데? 분명 어딘가에서 열쇠를 받아갈 수 있잖아. 왜, 이미 이렇게 있잖아? 응. 아, 더럽게 잘 받았어. 열쇠 죽었지라. 뭐야, 왜 깨져 있어? 자아. 열쇠 찾았어요. 여기 뭐야, 내려가는 데도 있잖아. 아, 여기는 열쇠가 없긴 분들은 안 물어봤네. 열쇠 찾으신 분? 갑자기 귀신인 줄 알았는데. 김자보고. 열쇠 찾으신 분. 찾았다. 안녕? 여기저 왠지 불긴한 이도. 여기에 앉아있으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 환경은 뭐지? 아무도 서랍을 안 열었어. 아하, 서랍 열 수 있구나. 안전한 동물로 가시죠, 맞을까요? 거의 그냥 판단님이 들고 있는 풍선이 좀 더 무서워. 아니! 아니! 이분들은. 아, 뭐야. 쉿. 잠깐만. 이제 아마도 여기. 어, 이거 재찬데. 라고 장룡면허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열 개 찾을 수가 있는데. 열 개 뭐 위에 있겠던데. 열 개 뭐 위에 있겠던데. 열 개 뭐 위에 있겠던데. 열 개 찾았어요. 왜 찾았어요? 이거 위치를, 위치를 제가 고통받아서 알고 있어가지고. 아, 뭐야. 게임, 게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나린님이 찾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네, 그냥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건 귀신들이지. 이런 퍼즈들이 아닙니다. 여기였나? 네, 여기서부터 귀신 발견할 거예요. 노잼. 노잼이라뇨. 아직 귀신이 안 날지 어쩔 수 없어. 저기 쪽은 아까 대지님이 간 쪽으로 빠르실이 갈 거예요. 어, 저기 봐봐요. 아이까비. 여기 빠루. 뭐야, 이번에는 몸매가 아름답잖아. 얼굴은 별론데. 몸매가 아름다운 귀신. 네, 그쪽 빠루를 챙겨가지고 아까 대지님이 간 쪽으로 가면 돼요. 어, 대지님 어디 갔지? 아, 대지님 이쪽으로 나를, 저 따라와요. 얼굴은, 얼굴은 못 숨겼지만,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빠루 필요해요. 눈이 없죠. 네. 우와. 얼굴을 안 보면 됩니다. 안녕? 바로가 필요한 거. 잠깐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데. 뭐지? 어딘가에 빠루 필요한 거 같은데. 오오오. 나 왜 목이 없는 거 같지? 저 목 있죠? 목 없어요? 아, 이미 하셨다. 사장님이 하셨다. 나 목이 없는데? 네, 목 없는 거 맞죠, 나 지금? 봐봐요, 저 봐봐요. 목 있는데. 있어요? 근데 나 왜 목이 없는데. 그, 자기 시야에서는 자기 얼굴이 안 보여요. 아, 아. 아, 천잰데요? 음악으로 1인칭이에요. 고글 고글. 마린님 지금 마린님 직접 1인칭입니다. 딱, 바글 바글. 같이 가요, 이 사람들 다. 제가 뒤에 있어요, 든든하죠? 아니요. 이 귀신 보면서 가야 돼. 거짓말이라도 든든한다고 얘기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아, 너무 든든한 거 같아요. 젠자. 뭐지, 이 박탈감은? 제가 왼쪽 볼게요. 이건 뭐야, 이 사람들 원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거 아니야? 우는 천사예요, 우는 천사. 이 사람들 중에 또 움직이는 캐릭터가 있겠지. 우는 천사라고, 우는 천사. 자,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랜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일 텐데. 남자들은 별로야. 난 여자가 좋다고. 이번에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이 정도 가지고 놀라면은 곧시나리 앞으로 공포켓 못합니다. 이 정도 상남자 싫어한 게 있어줘야. 그런데 나는... 봐라, 여기가 어디지? 아, 태초마을이구나. 어서 와, 태초마을이야. 놀랬지? 나도 같이 있어. 링크님 뒤에껏 움직여요. 든든하지? 어, 나를, 저를 구하러 맞았군요. 아니, 나도 잡혔어. 링크님 어디갔어? 님 앞에 있어요. 아하. 지금 님보다 먼저 왔어. 놀래라. 놀래요? 이거 가지고 놀래면은 게임 높게 못해요. 현날래요? 에이. 자, 잘 피해... 저 봐, 저 봐, 저 봐. 저 불신한 의도로 움직이는 거 봐봐. 저것만 잘 피해주면 된다고, 이것만. 아, 얘기했었는데... 다신은 어디갔어? 다신은 어디갔어? 다신은 어디갔어? 다신은 어디갔어? 다신은 어디갔어요? 로블이에요, 로블. 우리 둘만 살았었군요. 아, 여기 너무 싫어. 뭔데요? 여기... 이거, 학교. 학교? 학교가 왜 싫어요? 여러분은 학교를 가야죠. 아 학교 개발 나비 나비 새끼야 너무 싫어 나비 나 여기 귀신에 안보이는 법이 있었어가지고 없나 힘들었는데 심지어 없는 곳에 남아있었어 다들 뛸 수 있는데 나도 뛸 수 있구나 여기다 여기다 남나리 여기다 나마귀 그리고 나리님 여기 이스터에 있다면요 여기 벗나무 자랐습니다 원래 작은 나무였거든요 아 그래요? 벗나무가 크게 자랐어 새로워 귀신이 이뻐요? 그냥 여기 앞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건물 들어가면 돼요 아 몰라요 저 귀신을 안 봐서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생각보다 칼 보았어요 맞아요 이거 찾은 문을 열어줘요 나비 발견 발견했어요? 응 응 여기 없는건가 나비 여기 열쇠 발견 여기 열쇠 한개랑 나비 한개 발견 그에는 잘 갔습니다 아 오늘 이번엔 보인다 거기 빨간색 빨간색? 전에 진짜 안보여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못먹는데? 아니 귀신이 탈모가 왔어요 귀신 이쁜 귀신이면 내가 잡히러 간다 남자에요 남자면 저리가 남자에다가 탈모 왔는데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2층에 있을테니까 지금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단하다 이런 학교를 매일 간단 말이에요 딱히 이런칭 안 넣고 이제 웬만하면 2층에 오 1층에 귀신 있어요 1층에 귀신 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오 뭐야 이거는 뭐 얻었다 뭐지? 나비같은거 얻은거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나비 먹어야 돼요 바닥에도 흘려져 있구나 올라갔어요 귀신 여기 또 있고 두개 나이님 꼼꼼히 봐야되요 목도에도 있기때문에 자 귀신이 여기 지나갈겁니다 좀 있으면 네 지나가면 나가요 웬만하면 내려갔으면 확인해드릴게요 어 되게 무섭다 저번에 캐빈이 옆에 있던데 내가 잠깐만 내가 캐빈이 지금 캐빈이 옆에 말이 안나오잖아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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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나? 해치었나? 아니 해치었나가 아니고 갔나? 갔겠지 가자 그 1층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봐요 네 귀신 어딨는지 아시는 분? 어 귀신 방금 1층에 있었.. 1층일걸요 아마? 1층으로 내려가갖다 내려가게 가지고 깜짝이야 놀랬네 여기 열쇠 있고 열쇠가 필요합니다 지금 2개 먹고 뭐하는거지? 더 먹어야 되는데 몇개 먹은거에요 저는? 아이고 오셨다 으음 제가ㅎㅎ 갑자기 세 마리 남았어요 남자 귀신이면은 사유 나라 에헤이 도장이라고 홀릴걸요? 캡이넛에 얼른 숨을려고 었다 그게 안됐구만 귀신 어디? 아무도 모르는구나 마지막으로 죽었을때 2층에 있었어요 네 2층에 끌고보겠습니다 어 2층으로 갔어요 귀신 네 어그로웠어 어그로웠어 귀신 1층 어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계단에서 죽었어요 네 뭐야 판단입니다 다들 그 열쇠 그거 여셨나요? 아 열쇠2 필요해요 지금 열쇠2 아니면 왜 있어요? 열쇠2 저한테 있어요 귀소본능 귀소본능 우와 귀신 어딨어 우와 여기에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없죠? 한 방에 나비가 2개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잘 찾아봐야 돼 1층 가도 있지 네 나린님 여기서 뭐해요 아 여기 열쇠 힘들어 저만 나린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 저는 나린님 가만히 있는데 나린님? 나린님 나린님 그리고 2층에 있어요 귀신 열쇠1 갖고 계신 분은 어디 있어요? 나린님 열쇠1 갖고 계신 분들이 위층에서 문 열어줘야 돼요 열쇠1에 어디 썼지? 열쇠1에 어디 썼지? 아무래도 열쇠1은 2인 것 같죠? 저거 나는데 2가 어디 쪽이었죠? 필요한 위치는 다 알고 있는데 열쇠 위치를 모르겠네 나린님이 주말에서 어떡해 나린님이 주말에서 어떡해 누수 때문에 죽으셨나? 열쇠2 열었어요 나비 하나 남았고요 열쇠1에 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린님 방송 좀 나린님 나린님? 나린님 나린님 태초로 돌아가셨는데 죽어서 나린님 가만히 있어요 찾았어요 끝 끝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온 사이 끝났어요? 아 화장실이구나 네 화장실 갔다왔는데 끝났어요? 아니 말하고 가셔야죠 말하고 갔는데 안 말하셨는데 잠깐 갔다올게요 이랬는데 화장실 갔다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주호가 빠졌네 여기 이쪽으로 가서 시작 갔다왔어요도 안 되는 얘기 이제 곧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몇 개 더 남아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예 끝난 줄 알았잖아요 이제 끝난 거 하나 있어요 이제 끝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끝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끝난 게 하나 있어요 엄지님 엄지님 이번에 제발 움직여주면 안 돼요? 어지럽다 전에처럼 덩그래면 숨어 있지 말고 제발 좀 움직여줘요 네 잠잠 좀 무겁적이야 이거 여긴 열쇠가 필요할걸요 근데 귀신이 다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도 있어 있어요? 있으면 됐어요 여기가 올라오면 없으면 중간에 그만두고 영혼 같은 게 필요할걸 영혼이 위층에 있어 영혼이 위층에 있어 이거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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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있어 지금 2층 올라왔는데 먹었어? 네 갑시다 나비 한 번만 더 받고 스테미너 채워가지고 미쳤어 이 길은 엄마가 좋아하던 곳이야 그녀는 사용됐어 어? 그녀는 여자 귀신이잖아 이거 자기 조상때문에 이직거리 하고 있었지 여자 귀신 이번에는 얼굴이 이쁜 귀신이니까 몸매가 이쁜 귀신이니까 그러고보니까 이거 자기 조상들 때문에 이러고 있었죠 저희가 자기 조상들이 귀신에 학대해가지고 응 몸매가 이쁜 귀신이구만 비번 알고 계시겠죠? 원래는 찾아야되겠지만 저에겐 나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열렸다 생물치 도와줘 누가 이미 지킨거 같은데 뭐야 에이 에이 나 얼굴은 이쁜 귀신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한테 한 번씩 나타나주네 아 이 열쇠 안 지워줘 야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관심입니다 근데 촛불로 니가 문장수업이 뭐야 아니 왜 문 닫으면서 가요 판다님 저기 귀신도 없는데 이 다음부터 귀신이 있는데 맞아 맞아 나비가 안나오네요 그러게요 여기 열쇠 열어요 열쇠 있는 사람 열쇠 있는 사람 열쇠 있는 사람 열쇠 거기 때문에 못 터졌어 저요 자 나리님은 먼저 가죠 나리님 또 어디갔어요 시작이다 나리님 이 사람 또 어디갔어 아 여기 싫어 진짜 아 아 고스님 고바스부님 저 사람 또 어디갔지 멀리요 이번에도 덩쿨해 덩쿨짱 어디갔나뇨 어 대찌님 그거 한 명밖에 못 먹으니까 죽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기를 잃었어요 어 저 따라오는 건 아니었어요 링크님 링크님 저 앞에 있다 여기 이제 여기가 태초인데 이거 태초부터 시작해야 편해요 오 쐈니 가빈아 이거 가시죠 미안해요 아 맞아요 참 여기 어디야 이번엔 또 어딜 갔다 오셨길래 아우 지금 배탈 났나봐요 어 왜 먹으셨길래 아 저녁에 부대찌개 먹었는데 부대찌개가 이상한가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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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님 죄송해요 아 네 잠시만 잠시만요 네 재미 진짜 없네 아 이 킬리 뭐 접어야 되나봐 재미 진짜 없네 여기 뭐 있는데요 이게 뭐지? 하나 채웠어요 뭐 찾으면 돼요? 아이고 검은색으로 돼있는 뭔가 갑주나 해고 같은 게 될 거예요 맞아요 일단 나비가 뭉쳐있어요 그거 있는데 네 어 나비 있다 여긴가보다 그거 얻었는데 맞다 퍼즐 퍼즐 얻었어요 그 퍼즐 D는 했어요 아닌가 또 뭐 있다 다 퍼즐 D인가 이번에는 투구다 잠깐만요 어 뭐야 여기 없어 물 좀 갖고 올게요 네 달인님 그거 한 사람이 먹으면 못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른데로 와줄래요? 또 있어요 달인님 그냥 죽어 왜 죽어요 아이고 같이 모여서 가면 되잖아 달인님이 어딨는지는 여기가 너무 넓어요 베비 그럼 내가 먹죠 뭐 어 이미 누가 다 먹었는데 그니까요 판단님인가 저는 길이 어딘지 알아요 저는 길이 어딘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바로 만나갈거에요 어 죽었네 나리님 뒤에 더 있어요 뒤에 더 있다구요? 나리님 바로 일단 슈퍼 에이 남자한테 잡힐 바에요 아니 나리님 때문에 길 꼬였어 다행인건 내가 나리님 뒤에 있어가지고 나리님이 흘린건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어 어 그래도 그 있는 곳은 안 바뀌거든요 아 삼착이야 좋아요 난 놀라지 않았죠 왜냐면 난 강철의 심장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어 가면 좋을까요 나리님이 세개 먹어놓고 죽었었네 이 사람이 맞아요 세개 먹어놓고 죽었었네 또 또 또 아이 난 여자 귀신이면 환영 남자 귀신이면은 저리 가 방울아인데 네 아니 나리님 뭐 혼자서 세개나 먹었어요 좀 아껴먹어요 아니 몇개 먹어도 되는데요 근데 아니 여섯개 먹었는데 제가 하나 태웠어요 아 그래요 칼빵 흠 이라니 고수나리가 칼빵을 다 낳을 그런 습이 뭡니까 귀신이 칼빵 쏘는데요 근데 귀신이 남자라면은 여기 또 있다 이거 제가 안 먹겠습니다 아 한 번은 아니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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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먹어요 아 한 번은 또 고추 짠 하나 먹었어요 어이 운다 먹자마자 오냐 어떡해 너무 하잖아 이거지 귀신 내 근처인데 내 근처에 있는 나비는 저거뿐인데 아 젠장 나 잘 탔다 젠장 세개 태웠어요 저 귀신 진짜 맘에 안드네 얼굴이라도 이쁘든가 세개 뭉쳐있는 곳에 있던거 세개 다 쪄었어요 얼굴 문맥 다 부럽뼈 아 하나 하나 먹었어요 지금 나리님 쪽에 하나 있는거 대티님 쪽에 하나 있는거 그게 그게 아마 나리님꺼일걸요 나 저 지금 좋아가지고 다시 초기화됐어요 감아줘 안 돼 내가 다시 먹겠는거 귀신 먹겠습니다 저기 저기 풀스매 그냥 죽어라 풀스매 숨어 풀스매 숨으면 안죽는데 안죽긴 하는데 위치 강경을 상실해가 에이 왜왜왜왜왜왜 어 저 한개 남았거든요 한개 남았는데 한개 남았는데 어 다 태웠다 제가 했어요 네 오오오오오 봤죠? 다 찾은거 같았어 그래야지 바로 했지 왜 이렇게 사람들끼리 하면 됐었어 나 혼자서 4개 태웠다고 흐흐흫 흐흐흫 아니 그때는 친구가 있으셨나요 혹시 아 그때 저랑 엄지님이랑 링크님이랑 했어요 아아 원래 태우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저랑 대신다 지금 도망갔어 맞아요 태우님도 있었어요 태우님도 있었어요 태우님도 있었어요 태우님도요? 50포인트 C 근데 태우님은 가정일 때문에 갔죠 태우님도 없기 때문에 갔죠 태우님도 있었는데 사라졌죠 아 한가지 질문 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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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물도 가능해요 선물리요? 가능하지 않나? 아 로봇스 선물 가능합니다 네 로봇스를 아 오케이 원신 로블 지금 선물 가능하다는거 확인 근데 로봇스 주려면은 외국 계정 필요 이벤트를 어제 게임스티에 보니까 게임으로 뭐가 주인 게 낫지 않을까 싶어죠 그냥 기프트카드를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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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저기 그 뭐냐 카톡으로 주는거 그건가? 근데 애플 쓰는 사람은 못써요 아 맞아요 애플 그거 못써요 기프트카드 아직도 챕터가 더 남았다 어 뭐야 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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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심장 심장 세개를 파괴할겁니다 파괴로 가자 심장 심장을 세개 파괴할거에요 아 아쉽다 이쁜 여자의 심장이었다면은 내가 파괴하지 못했겠지만 아까 그 카메라에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네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얼굴을 안키고 방송한게 정말 다행이야 그냥 게임 이런 거짓말도 믿잖아 네 정말로 무서워하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뭔소리에요 그게 아 너무 무서우면 아예 처리를 못질러야 해 아 그래요 잘라버려 이 불핀한 의도로 가진 네 이렇게 이제 이제 심장 부수러 갑시다 이제 곧 이제 여기 심장 부순 곳 뚫으면은 제가 쓰셔 찍은 곳 나옵니다 어 제가 셀카 찍었거든요 이름이 참하구만 좋았어 제가 찍어드렸어 네 이거 다음이 저랑 셀카 찍은 귀신 나옵니다 이거 깨면은 불핀 날이라니 뭔소리에요 불신하지 않아요 다 죽지마 다 죽지만 아는 이상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지는 뭐 쉽게 하면 됩니다 쉽게 그냥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이 따라왔는데 없잖아 심장 보일 때마다 때리면 돼요 그냥 심장 보일 때마다 때리면 됩니다 심장이 나한테 보일 거 같은데 처음엔 심장이 막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거 굳이 모여 다니는 것보다 떨어져서 다니는 게 더 이득이에요 난 여기 있으면 되겠네 심장이 여기 오면 여기서 막 때리면 되는 거잖아 심장 안 움직여요 지정될 밑에 있어요 아 그래요? 저기 있어봤잖아 네 하나 컷 귀신 와요 지금 두 개 두 개째 부수는 중 어 뭐야 저 거미다 잡히면 죽죠 거미가 귀신이에요 아예 그 거미 때리면 안 돼요 아이고 다쳤다 뭐야 벌써 반피가 됐는데? 저 심장 하나 부수는 거 그래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심장 하나 부수는 중 심장 하나 한 번 때렸다고 저 반피가 한다고? 됐어요 심장 하나 부수었어요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이제 하나 남았다 자 마지막 하나는 골씨한테 좋아 마지막이 대밀 장식하는 건 바로 골씨다 지금 제가 심장 앞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엘린 게임이 어디있어요? 근데 엘린 게임이 어디있어요? 네 제가 부숴게요 나 산차 남겨드려요?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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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저를 에스코트 해줘요 저를 제가 나리님이 안보이는데? 저를 에스코트 해줘요 아니 저희 차는 판단님이랑 저를 에스코트 해줘요 끝 에이 에이 나랑 버스전 와 버스전 뭐야 얘가 바로 얼굴은 이쁜데 몸매가 안 이쁜 엔가? 아유 엄지님 왜 나 얼굴이 짙였어 다이점이 웬만하면 이거 그냥 맞서 싸우도 되긴 하는데요 웬만하면 손을 질렀다 때리는게 나아 어 죽었다 아유 근데 나 왜 이렇게 개관이 없는거 같냐 하지만 다직 하나는 안다는 점 은은 죽었다는 점 엄디님은 개관이 없더라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본인한테는 안 죽는거에요 본인한테만 머리 없는걸로 너 범위질 걸렸거든요 우와 아직 안죽었다 아 이거 죽어도 커 나야 아 무적 엄노상태 아까는 타이였고 지금은 타이였고 고무가 나타난거에요? 다리님 지금 안 때려져요 어차피 지금 안 때려져요 아 됐어요 지금 때려요 아니 아직 아직 무적 이제 끝 됐어 됐어 무조건 무조건 돌격 어어 배쪽을 때려야 배쪽을 배쪽을 배고 죽었네 바로지고 손을 지를거에요 이제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사진 찍어드림 기가맥히게 찍어드림 아 젠장 나 죽었네 뭐야 이거 귀신게임하고 깜부을 그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 안되겠구만 보스전이라서요 뭐라고 고스전이요? 보스요 보스 아 보스요 보스요 보스전 보스 아이 자꾸That 때문에 자꾸 Ensign 아 무적 타임이구나 아! 오 링크님 거미줄 아... 신조 사실! 아... 슬슬 죽었어요 지금 아... 좀 무덥한 적이나 가만히 있잖아 가미나리로 고큐! 이치노카타! 고스 죽는다! 헤키레끼 히겐! 안 죽었죠? 이게 바로... 건축기 엄지님 엄지님 최애근 씨 있어보세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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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어? 진짜 노트북을 울려? 축하 축하! 이제 거묵콩 님도 같이 게임할 수 있다는 얘기네 아주 축하 축하 거묵콩님 계정 만들었다고요? 아뇨 그게 아니고 노트북을 샀대요 왜이래? 탈피하나? 탈피하나? 계속 찍으면 계속 찍으세요 와 끝이잖아 아니 탈피해가지고 나비가 돼야지 우린 거묵 기준으로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죽는거 아냐 이런 머리가 없는 녀석 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얘가 별명이 고무예요 고무예요 사이 고무예요 무적 무적 아까는 사이를 죽인거고 지금 고무예요? 그래서 별명이 고무예요 아 고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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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able uhh اص지 로스키 크icians 로스키 로스키 도시 도시 ently 프로스키 로스키 무적 죽여! 죽어! 죽으라고 웬만하면 3대 정도 때릴 수 있어요 도전 도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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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되는데 아 거미줄 아 잠자 거미줄 걸리면 안 되니까 수고하세요 거미줄 걸린 사람은 외침할 때 튕겨나갈 거예요 아니 맞아 튕겨나오고 혼자서는 게임이 있겠다 자 지금부터다 때리자 거미탈피 아 죄송해요 거미탈피 남이들 아니었어요 넌 죽었어 고보야 잘가라 내가 차이를 죽인 타인마다 야 야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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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는 공여가 있다 공여 척파 척파 이거 킬 삼아 킬 삼아 킬 삼아 저장 부모님 저장 저장이 뭐예요 처치해야 돼 저장해야 돼 부모님을 구하다인데 세이브가 저장이란 뜻도 있어가지고 나르님 이거 킬 삼아 해야 돼요 이거 세이브하면은 배딩 엔딩임 누구 말 들어야 돼 배드 엔딩 부모님 저장 배드 엔딩 맞아요 킬 삼아야 킬 삼아 삼아 오케이 이게 척파 트윈 질퇴장 부스 라고 합니다 이게 진엔딩이에요 이 쓸모없는 놈 이게 아마 진엔딩일거죠 어 이게 일반적인 엔딩이라는거죠 음 굿엔딩 끝 쟁가하자 같이 9까지는 아닌거 같아요 쟁가하자 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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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나르님 하루만에 챕터 2부터 챕터 4까지 다 깼네 네 그러니까요 2 3 4 다 올라갑니다 나가죠 이제 나가죠 쟁가 만듭니다 대지님 저희 그 이제 미밍말고 딴게임하죠 그니까 미밍말고 딴게임할거에요 네 대지님 저희 1 2 3 4 한번씩 더 깼어요 아니 저는 1 2는 못 깼 안했으니까 3 4만 자 쟁가 가봅시다 이제 끝났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안녕하세요 고시나입니다 팔로워하셔서 고시나님에게 클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이제 더 미밍이 통제자는 3번 깼다는게 된 감사합니다 좋았던가 저는 챕터 3대고 드디어 샌거 드디어 샌거 드디어 샌거 드디어 샌거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입니다 팔로워하셔서 고시나리에게 클림이 됩니다 유튜브하고 싶어요 유튜브 구독하면서 눌러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린이 시작부터 아래에 그냥 길을 터줬네 빵 저어 잘가라 이색하이 뭐야 한 명 살아남았잖아 잘가요 오케이 오케이 깔릴 수 있거든요 조심조심조심 잘가요 잘가요 근데 이거 판다님도 몇번 깨봤나봐요 잘하신다 흠흠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는 척하면 이쪽으로 아싸 안 돼 우리 곤주님 아싸 이거지 아 렉이 너무 썼네 아 잉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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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린이 호시길 매일 친구 추가하시고 드디어 방송에다가 자기 로블록스 닉네임 쳐주시고 들어주세요 유튜브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면은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로워하셔서 시나리아 잠깐만 잠깐만 표기하고 있는데 죽이기 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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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데? 저기! 제 아이디! 저기 그 고정좀 걸어줘요 아 잠만.. 그치? 가리지마!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가리는거야 지금 인생한다님이셨구나? 어 이번에 또 귀여운.. 어떤 귀여운 모습으로 왜 엄지님이잖아 엄지님이면 안심해도 돼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엄지님이면 안심해도 되지 어 깜짝이야 여기 이 삼두류님 이 삼두류의 샌지스님 샌지스님 엄지님을 너무 안심했나봐요 네 바로 죽었네 삼두류..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 날라왔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애교 한번 볼까요? 판다님 공주님한테 주자 양선你们 양선 이라고 그러 mornings enemies 양선이라고 고르는조라 번역색 있는 싸워发 엄지공주다. 엄지공주다, 역시. 이세카이에서도 인천하겠어. 좋아. 햄찌다, 햄찌. 지금 햄찌가 햄찌로 안 보이거든요. 햄찌가 흰색으로 보여. 됐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럼 친구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드렸어요. 야호. 들어오시면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은 잊지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 유튜브 플레이 영상도 올라갈거고, 쇼트 영상도 올라갈거고, 여러가지를 갈겁니다. 많이 사랑해줘. 이사람 핵들었다. 핵이다, 핵. 뭐야, 엘린이크님하고 돌아가셨잖아. 저만 돌아간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간접대 들어왔어. 이 사람은 간접대 들어왔어. 이.. 이거 터지면은 앞에 있으면 안돼. 이 버닝업님 누구에요? 이럴때일수록 뒤에서. 나 이 버닝업 볼때마다 로젤리아의 파이어벌드밖에 생각난다. 일단 닉네임은 뭐에요? 트위치 닉네임. 똑같아요. 똑같아요. 버닝업님. 트위치 닉네임이랑 동일합니다. 오케오케. 버닝업. 오 스킨 깐지나시네.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패밍이예요. 오 잠시만요. 당신 러시아야? 프랑스인가? 프랑스네. 유인님. 어 타나가셨네. 당신이 국기 뭐야? 뭐야? 방금 전에 애교 부리셨던 분 여기 계신다. 다행이다. 내일 광국절인데 그 국기 될 겁니꺼? 어? 이분 돌아가셨다. 이분 돌아가셨다. 아이고! 애군! 내일 가는가시. 죽었다. 다행이다. 야 이걸 못자네. 아 아쉽다. 그 국기 내일 만큼은 없애요. 그 국기 내일은 없애야돼. 어 대진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케. 오케. 아 네 아직 12시 안지났으니까 바꿔야돼요. 강국절임. 우리나라 독립한 날임. 오케. 오케. 아주 좋습니다. 안되겠다. 다른 색다른 게임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색다른 게임이요? 네. 로블에서 좀 색다른 게임들. 이만한 거 추천해 주실만한 거. 이렇게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재밌는 거? 애교에 걸리는데? 재밌는 거 대부분 해보셨는데? 재밌는 게 있어. 와 많이 돌아갔어. 이제 웬만하면 저기. 아유이님이 이렇게 에임이 좋았다고? 지금 각각. 저 엄지님 아래층에 또 한 분 계시고. 위층에 업무님 계세요. 여기 저기 두 명이. 근데 나도 FPS 듀저임이구만. 어? 아유이님 아래, 아래 조준해야돼요. 이제 위에 없어요. 차라리. 차라리 압사시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거 없애서 압사시키는 게 오히려 왜 나음. 아니 그렇게 살벌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다니. 아니. 고바스버랑 엄지공주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이 정도야. 아 니마 압사시키라는데 이러면 압사를 못 시키잖아.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데. 와, 압사시켰어. 틀란데? 압사 여기 압사시키면 끝나는데? 아, 압사 시키는 압사 됨. 야, 압사가 될 뻔했지만 압사는 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네요. 게임 이겼네. 아니요. 아직 몰라요. 파이올린이 에임 상황 못잡아요. 오. 압사라. 고시나라 엄지공주 다 볼리케 됐네. 아, 뭐 조절하라고 하고. 어! 나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돼요. 난 이색카의 물건밖에 쓰잖아요. 이색카의 물건밖에 쓰지 않는다고요. 여인님 공중했어. 허억 나리님 무섭다. 괜찮아요. 무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여기 여인님 어딨는데요? 안 보이는데? 여깄는데? 어? 내려왔다. 개점인 거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 다 아래쪽으로 있나? 가운데부터 뚫어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들어오세요. 오! 이걸 자네? 우와 대찌님 멋져요. 하지만 죽을 거예요. 이제. 감히 대찌님을 죽여? 야 사람들 공중에 떠있어. 딸렸어. 이게 바로 이색카이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이색카이의 능력이라고! 잘가요! 이색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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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곰님만 남았구만. 이색카이 이제. 하..이제. 점프하고 다녀요. 점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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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하! 아! 젠장 졌구만. 괜찮아. 이색카이도 많이 보냈으니까. 뿜! 목이 뽀직당했는데? 아다다. 어. 꺾였어. 꺾였어. 어. 뭐야. 그렇죠. 이게 바로 골슨이의 에임이라고. 옛날 2년 전에 에임하고는 다르다는 사실. 끔사리야. 하.. 골슨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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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어. 깜짝이야. 잠깐만 이거 죽었다. 깜짝이야. 이거 에임 그대로인데? 어. 잠깐만. 위험한데. 우와. 사고가 안 보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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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빛피쳐. 야! 빛피쳐. 야!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어. 오! 링크님 저만 살려주세요. 저만. 여기 와이파이가 안 버려. 지금 대찌님이랑 엄지님만 살아있네. 잠시. 저만 살려주시면 돼요. 공주들의 대결. 다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쟁이다. 공주들의 대결. 전쟁이다. 뭐라고요? 요인님? 예. 요인님?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메일도. 이분. 아 이게. 백걸려서. 백걸려서 이게 디코가 씹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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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우. 이제 대찌님은 남았네. 아우. 아우. 뭐야. 대찌님은 죽을 줄 알고 있었어. 콤비 났다. 나 판단님이다. 판단님이다. 아. 판단님이라면 안심해도 되지. 날 죽이지 않아. 고수님 일본에 있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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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으면 절대 날 때리지 않을 거야. 맞죠? 어. 판단님은 야사시한. 사람이어가지고. 저희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고수를 보내. 고수님 방금쯤 위험했다. 방금쯤 위험했다. 방금쯤 위험했다. 날락할 뻔했다. 싼. 고수님 2번에 있음. 아니 그래픽. 한 번에 한 번. 그래픽을 조절하는데. 오!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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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흐흠! 퍼블! 어. 확실해야겠다. 좋아요. 그 사실이에요, 판단님. 그 사실을 없애버리세요. 네. 재밌는 게. 판단님이 우리가 말한 적으로 공격 안 할 것 같아서. 오! 야.. 됐지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다 날까요? 어머나? 니코 삼인방이 여기에 모였잖아. 어라? 니코 정의 멤버! 아이고, 갔다! 아이고, 점진이요. 저기요? 어, 뭐야, 이분들 곧 돌아가실 분들이잖아. 어? 압살하는 건 없었다. 링크님? 편하셔, 이거 못 이겨. 학살 한다고 했거든. 나는 야, 빨간 모자 해, 엠토리. 빨간 모자 가시니까, 그 엠토리네. 잘 가요! 야, 샀어. 하지만 죽었다. 이건 못 산다. 이건 못 산다. 살 수 없어요. 오오오! 뭐야, 엠토리. 왕과 왕과 엠토리. 근데 이걸 죽었네. 근데 이걸 죽었네. 이걸 죽네. 방금 어떻게 살아남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벽 바깥쪽으로 띵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갔음. 어, 이렇게... 이 컨트롤은 무슨 날이 막... 아,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하하하하하하 대찌님 나랑 똑같이 죽었어. 아, 진짜. 아, 괜히 따라하다가. 따라하지 말걸. 아, 진짜. 아, 따라했어. 따라하다가 죽었어. 이거 하다가 죽었어. 대찌님도, 문제는 대찌님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하하하하 어, 허니분님 얼른 가셔야 될 텐데. 하하하하 어, 이거 곧 게임 끝나는데? 8초만에 안 날리면? 7 6 5 4 3 2 1 게임 종료. 엄크 걸리셨나? 엄크?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어, 대찌님. 대찌님이면 안심해도 되지. 어? 나다. 대찌님의 신경을 위하여 자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요? 맞겠지? 그러다가? 대찌님이... 맨은 번... 네. 안심하고, 안심하고 그냥 플레이됩니다. 아, 근데 가셨는데? 안심하고 플레이됩니다. 네, 저는 여기... 저기 맨 아래 뚫렸거든요. 맨 아래 가면 살 수 있거든요. 아, 맨 아래... 대찌님. 대찌님, 이거봐봐요. 제껑지도 명예를 위해... 오, 나름 그릇지도 명예를 위하여! 하얀니도 갔다. 야, 이 사람들아! 됐다. 이걸로 골씨 렌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거 압싸 하면 죽는데요. 압싸가... 우와! 어, 야야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와우, 트리플캠. 와우... 어, 골씨라리님 어서오세요. 골씨가 없네. 네, 골씨라리님 어서오세요. 나리 아니에요, 란이에요. 이분 저기, 둘기나리로, 둘기라, 둘기라리라고 해가지고, 골씨나리하고, 비둘기하고 혼족만 들었어요. 근데 아래, 나리님 이제 내일 강복절 개념으로 구구덕하나요? 아, 라인 구구덕에? 구구덕은 국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산게임이 뭐 있냐? 그러니까 국산게임이 뭐 있죠? 2학년 국산게임 해가지고, 태트리온은 안되고, 좀비고다, 좀비고 어때요? 좀비고가 국산게임이에요? 좀비고 뭐 업데이트 된 거 있어요? 어, 노리미트가 그대로 노리미트는 있는데, 업데이트는 된 거 없어요. 뭐야, 나 아바타는 돼. 좀비고는 컨텐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방송이 좀 애매한데. 뭐, 들어왔어. 오, 판다님 공룡이 되셨어. 오, 판다님 공룡. 안녕, 난 햄스야. 너는 판다, 너는 공룡이구나. 동물의 왕국! 안녕? 판다가 왜 공룡이 됐어요? 판다는 판다여야지. 안녕, 난 햄스야. 너는 공룡이구나? 이런, 이런 설정. 설정 종중합니다. 이 설정, 이 설정, 이 설정. 여기서 그냥 부셔버려요. 태철님, 태출님, 태출님 할 수 있어요. 태철님 할 수 있어요. 아랫도 부순데요? 아랫도 부순데요? 이야, 배워있다. 안 내려가시면 죽을 뻔했다. 저 일어나다 죽어요. 안 죽어요. 골씨나리 산다고요, 골씨나리. 아, 양치하고 오셨구나. 이야, 죽었네. 이야, 죽었네. 야, 볼링공이 장난이 아니구만. 아, 죽는다 했잖아요. 죽었어요. 버리검님, 튕겨서 죽어. 튕겨나온 공이 죽었어. 버리검님, 맞고 공이 튕겨나왔는데 그거 맞고 죽었어. 하하하. 근데 잠수리... 어? 사라졌네요? 달려... 살려... 저기쪽에 한 개까지 채고 있나? 깼네. 이야, 누가 누가 깼어요? 저요. 이야, 골씨끈. 역시 골씨끈. 골씨끈 살려... 어? 엄지골씨끈 잘 봐요. 엄지골씨끈을 위하여! 엄지골씨끈을 위하여! 왜요? 왜 엄지골씨끈한테 충청을 하지? 아니, 저분이 자꾸 대찌골씨끈을 위하여 하면서 죽었잖아요, 엄지골씨끈이. 아, 그래요? 우리 나중에 골씨끈이가 만약에 이제 얼궁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같이 얼궁해서 엄지골씨끈을 위하여 하고 짠 한번 하죠. 좋아요. 이제 판다님은... 이제 고바스보거만 배우면 돼. 이제 고바스보거만 할 줄 알면 완벽한 놈이 있었던가요? 네, 고바스보건 안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고맙수고 시대에 지난 별명이에요. 요새 트렌드는... 이제 엄지공주지. 요새 트렌드는 엄지공주예요. 아니, 고맙수면 엄지공주인데. 아니, 고맙수면 엄지공주인데. 아, 고스나는 엄지공주. 아니, 왜 엄지님은 공주고 나는 바본데. 아, 그거 자연의 섭리. 오, 위험했어. 저 이제 자연의 섭리. 고스님은 바보가 될 운명이고 나머지는... 오, 진짜 죽을빠 있다, 야. 야, 에임봐봐. 뭐야, 나 또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요, 나리님. 이렇게 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반대쪽으로 끌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리님이 자꾸 죽어버려야 돼요. 죽을빠 있다, 방금 전에. 나리님, 이거 점프해야 됩니까? 점프 타이밍 잘 지어야 됨? 허니군님, 당연히 믿으셔야죠. 곱씨나리는 미쿠보는 스프리머입니다. 미쿠보는 스프리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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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쿠만 보라고 했어요. 믿지말라.믿.. 믿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흐흐흐흐흐흠 어? operators니아 내가 언제 스프라 걸리냐? Ä우? 어, 화유애 űpected 이쁠셨잖아. 그 믿음이 사라졌다. 그들이 고바스로에 이끌리고 있어. 자꾸 고바스로에 이끌리고 있어. Iris Klanik 고바스로에 이끌리고 있어. 릴g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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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예, 고바스로에 이끌anja PROFESSOR resh그리고 있어. 아주 훌륭한 telev traitor. asp 영cessoX 앞으로는 훌륭해질 스트리머의 닉네임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요이님! 목소리 좋은 존재하 요이님을 위하여! 이분들이 정신 나가셨어 드디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목.. 폭탄이다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신 요이님을.. 위하여! 근데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아요? 엘리님을 꼈어 지금 저 몸매에 꼐 버렸어 지금 이거 죽었다 이거는 어 아예 아예 껴버렸네. 끝났네. 엘린큰이 잘가.. 우와! 아이고! 아 이게 최후의! 최후의 생존자 골씨나리구만! 요인은 고문시켜버려요. 자! 아직은 아니구나. 자! 아유 참! 당신은 골씨나리입니까? 맞아요. 오! 뭐야 뭔 소리야 저게. 무슨 일이냐 하면 이거 놓고 해줘야 돼. 나리님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면 돼요. 안 내려가도 돼요. 피지컬로 잘 깨드리겠습니다. 피지컬로. 제 피지컬로 깨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피지컬 빼면 시체에요 시체. 아래가 마지막이네. 나리님? 아래가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안 죽어요. 안심하고 보셔도 돼요. 안심하고 보셔도 돼요. 아니 아래에 발반이 있다니까요? 맞춰보. 어이구나. 이미 끝났구나. 끝났셨구나. 피지컬이 있어 시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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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세가 된다. 한 분이 가셨어. 안녕하세요. 고씨냄입니다. 팔로워하시장엔 고씨냄이의 클릭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젯 허니굼님. 허니굼님 비익! 됐다. кур 죽을뽕! Jan 권익웅님 어디와요. 왕 fucked 고하~! 안녕하 permit 허니구님? 허니구님. 허니구님은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자! 행동을 보여주시죠. 뭐야. 안녕하세요 레츠님. 안녕하세요. 이거 점프값 잘 지어야되나요? 이거 내리면 이제 점프를 잘 지어야 되는데. 내렸다. 내렸다. 달달. 안 돼. 죽겠다. 잘가요. 어? 죽었다. 망했다. 이거 밀으면 우리가 망함 이거 밀으면 우리가 망함 나도 그냥 시체였네 와아아아 요오 이걸 점프 루퍼야 하네 어 한명 죽었어 아 타이밍 잘라 했는데 아 제가 했던거 할라 했어요? 내가 뮤비라는걸 생각 못했어 아니 저는 이거 어떻게 살면 이렇게 점프해서 살았어 핸토리 폼 미쳤다 그니까 핸토리 완전 저기 존재가 뿜뿜 하지만 방가방가 햄토리는 샤요나라 햄토리로 변했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어 이걸 이겨서 난 언제 술래하냐 그래서 걸릴 때 제일 안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내버릴 수 있는 오 판다님이 떨어지시길 주저하고 있어 떨어지면 이제 판다님도 고바스로 고르셔야 돼요 이제 이쪽으로 오겠지 이쪽으로 오겠지 그러면 난 이쪽으로 던져주면 돼 오 잘 왔당 바로 죽었다 그쵸 이게 바로 능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능지처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능지처참은 다른 의미인걸로 아는데 능지처참 좀 내려야겠다 안 되겠어 오 판다 압수하다가 하면 위험하겠는데 이야 좀 더 내리면은 아예 끝날 것 같은데 설마야 끝나겠어요 아니네 지금 아래쪽에 많이 뚫려있어요 님들 아래쪽으로 와 아래쪽에 뚫려있어요 그럼 차는 어떤 탐지 조심하고 압수당했어 압수다 그리고 어 봤죠 이게 바로 에임이라는 겁니다 에이아이엠 보스 에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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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에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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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어? 아 젠장 염공지즈님한테 당하셨네 저세 넘베이드 링크님 링크님이면 또 안심하고 해도 되지 뭐 아 안심해도 되지 뭐 태철이는 정말 믿을게요 저 못죽입니다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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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로 10대인데, 아 그렇구만 뭐가 왜 죽은거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방에? 이걸 한방에? 총 맞는거 같은데 얼굴 뭐야 그러니까요 다시 얼굴 바뀌었잖아요 이얼굴이어야 돼 맞아 이얼굴이어야 돼 안녕하세요 부채널이에요 빨간색은 구독버튼이니까 꼭 구독버튼 눌러주시구요 빨간색은 공.. 대꽁지주님이랑 엄지공주님은 누가 더 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어떻게 드려야될까요? 엄지공주님이 저보다 위인이네요 저는 엄지공주님의 하인입니다 일단은 골스냐리는 위인이구요 바보 위인 그 누구도 골스냐리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던가 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엄팔로우도 빨간색인데 해드릴까요? 네 엄팔로우도 빨간색이면 어? 어라? 대쯔님이면 헤드샷 날려요 에? 아 대쯔님이 이겼네 이거 에? 대쯔님 헤드샷 대쯔님이면 헤드샷이지 대쯔님 뛰어내리면 고바수보 어 높아요 아니 뛰어내리면 대쯔님 만만세 아니 대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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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첫번째로 죽은게 문제긴 한데 저는 절대 못 맞출거라고 하면서 저를 헤드샷에 날려버렸어요 킬 차로 죽었어요 진짜 죽은거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여기가 이색카이구나 라는걸 느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세카이다 그러니까 세카이 하시죠 젠장 아 좀 색다른 국산게임 없을까 아씨 못찾겠네 국산게임은 솔직히 망했어 국산게임 잘 되는게 있나 국산게임 원신이 고산게임이 아니고 아 아깝다 원신 중국게임 중국게임 중국게임치고는 잘 맞는게임 저 판다님이다 판다님은 믿을수있어 여기 내가 여기 앞에 있어도 절대 헤드샷듯이 못날릴거야 저만 믿어요 저를 믿는게 하나 제 뒤로와라 설마 봤죠? 안죽어요 테일즈러너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자 전 죽지않습니다 전 죽지않아요 여기서 저한테 맞으면 뭐야 나만죽었어? 잠깐 나만죽었어? 너무 험하게 죽었는데 네 이런 꼬박쓰고 이러니까 꼬박쓰고 믿으면 안되는거 규칙방의 메세지 어? 그럴리가 규칙방의 메세지를 확인해주세요 아니 메세지를 볼 권한이 없대요 어? 아 맞아요 그거 설정을 잘못하신거 아니에요 혹시? 어라? 잠깐만요 그 규칙방은 원래 볼 수 없다고 했었고 공지 공지보시면 될걸요 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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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였나 규칙이었나 나도 기억이 잘 안나 아니 하지만 공주라는 사실은 알고있죠 아니요 진짜요? 공주가 아아 저 두 분 아아 공지는 몰라도 공주는 아는 우와 공주님이 돌아가셨네 네 마침 얘기하는 자에 봐라 공지방에 규칙방에 다 써놨는데 왜 규칙방에 볼 권한이 없지? 그러니깐요 다 빼놓으셨는데 엔진 담돌유 잠깐만요 엄지로 한번 로그인할게요 엄지 공주? 엘린 크림 들어가셨다 이거를 이걸 차 사고 내시네 근데 저 밑에 계신 분들은 저기 치면은 날라가겠는데 이거 날아갔어요 아니 지금 저기 랩랩님 살아계신거에요 아우 저 시계 아니 하니구 님이구나 저기 아이고 가셨다 야아 예상대로네 응 양성님 가셨다 비신님만 남았어 나 질과 확인하러 가야만 해 나 질과 확인하러 가야 하는데 아하 아하 뭐 아니 대찌님 잘하는데 역시 글쾌그청인가? 노랑머리씨 가야 설치인가? 질려버리면 될 것 같아 노랑머리씨 저기 햄찌갑 돌려다녀 잠깐만요 아 미미하게 안보인다 미미하게 안보인다 대찌님 대찌님 맨 아래 뚫렸어 야 샀다 이거를 야 역시 글쾌그청 대통지도는 안 맞춘 어 허니군님 허니군님 이번에는 양치하고 오셨으니까 안심하고 있겠습니다 덩크가 아닌 양치 하긴 화장실 갔다 온다고 공겜 안한 사람도 있는데 어 지금 괜찮아요 부대찌개 먹었다고 탈 난 사람 어 팔 제대로 났어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판다님 안녕하세요 판다님 위험한데요? 아픈데 판다님 돌아가셨잖아 판다님의 복수를 내가 하겠어 우워 자리님 컷? 혹시 규칙이제 보이나요? 보스나리 컷? 보스나리 컷? 판다님 보고 싶어서 얼른 왔어요 안녕하세요 판다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대찌님 뭐야 안녕하세요 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3도류. 뭐야. 어 잠깐만. 마법샷에. 마법샷에. 검사잖아. 어. 살려. 이키따이토. 예. 잠깐만. 이키따이. 적용 맞았어. 이거네요. 어떻게 얘기해? 몰라요. 어. 나잖아. 아. 대찌님이면 뭐. 안. 안전이죠. 일단 안전이죠. 안녕하세요. 빨간 사랑. 카일빵할거임. 누구예요. 이분은 누구지? 아이디가 좀 붉긴 한데. 그만하고. 안녕하십시오. 바이 바이. 결속 2명 갔어. 뭐한다. 여기. 누구시지? 어서와요. 골씨날이에요. 물공연? 벌써 2명에 가신거 봐. 무슨 공연? 개왕색도 아니고. 엄지님. 엄지님도 대꽁지주 만만케 해야죠. 아 그러네. 대꽁지주 만만케 해야죠. 난 산다. 어? 진짜 하셨는데. 이번엔 죽지않는다. 이번엔 죽지않아. 난 죽지않아. 난 이제부터라고. 두고 떴네요. 그러면은. 우와. 위험해. 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동물계 현수종. 모델명 니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팔로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그 신나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팔로우 구독이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두 번 눌러줘요. 칼빵좌. 알겠습니다. 칼빵좌왕님. 두 번 눌러줘요. 두 번. 친구 추가하면 바로 친추해드립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나? 언제 죽을까요? 지금. 아예 안죽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고수만 죽이고. 고수만 죽이고. 에이. 고수들 못 죽여왔어. 아. 마음이 약하셔. 친추 받아줘요. 정. 오케이 오케이. 어? 나리님. 나리님. 살려줘요. 저 부르셨나요? 네. 왜요? 호박스보. 연하. 해피. 해피. 해피 재밌었는데. 봤을건가요? 어떤가요? 해피요 해피. 뭔가 파랬는데? 채팅? 해피. 파랬데. 그게 뭐예요? 해피 해피 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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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리님. 질질 끌고 다니는. 다닌 그거 있잖아요. 어. 그거 뭐였지. 그거 뭐였지. 그..한거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난다. 해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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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슨 나 죽었다고 나 죽었다고 앞으로가슨 됐다 앞으로가슨 안누웠어 아깝다 이게 바로 고스나리 실력을 숨길 수 있는 것 봐 뭐지? 나 살았네? 나 죽은줄 알았는데 핌스터로 핸스터로 밀고 있음 우진님 저 봐보세요 핌스터로 핸스터로 밀고 있음 위험해 위험했다 이게 바로 겸문세계 택이다 겸문쇼꾸노하기 타라 됐지요? 좋아요 이제 카이는 처음이죠 신초했어요 바로 친구추가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네 친구추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시구요 유튜브 구독하고 싶은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죠 이런거를 뭐 피하면은 고스나리가 아니지 핸토리안에는 종녀라고 핸토리안에는 종녀가 있다고 종녀 6천살이야 나는 야 방가 방가 핸토리 오야 어 이제 한번 잘못 쓰면은 끝 자 게임 끝 우리 됐지님 별명 하나 더 생겼다 뭐야? 네? 뭐랑 모리씨 안녕하세요 제가 키우는 아이예요 엄지 공주님 됐지 공주님은 공주면 됐지 됐지 님 잡아봐요 잡아봐요 차라리 떨어지고 고스가 될까? 떨어지고 고스가 될까?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엄지님 맞아 죽었다 너무 좋다 엄지님 열 받으셨나본데 엄지님 열 받으셨는데 엄지님 열 받으신데? 열 받으셨는데? 차로 그냥 사람 밀어버리는데? 야 엄지님한테 죽었어 김 좋아 역시 엄지공주님 사람도 잘 놀리신다 엄지공주님은 엄공주는 만만세 그러면 됐지 아 바다공주 아 나 진짜 공주가 얼마나 붙은거야 역시 매일 룸이호크 그렇거야 참돌이 어디갔습니까? 참돌이 마음에 드는데 어디갔어요 어 참돌이 없는데? 아 저기 계신구나 나리님 나리님 제 등에 봐봐요 제 등에 제 등에 햄스터가 하나 더 생겼어요 뭐야 뭐야 뭐 진짜네 오오 약간 느낌한 위도를 가진 이 햄스터 뒤에 이 뭐에요 이거는 파트를 밀고있는거에요 아 그래요? 파트를 밀고있어요 이 현지라면은 이건 캐릭터가 뒤에 막 엄청 붙는거 아냐? 다음 게임 언제 할건가요? 한 몇판 더 하구요 열 달고있냐 아직 제 복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소련잔데 참돈님 체력이 왜그래요? 이거 이거 T-34 아니죠? 뭐야 체력 저거 왜 죽으셨어 가리지마 가리지마 버닝언님 저 T-34 아닌가 그 끌고가는게 어떤 게임이었더라 되게 재밌게 했던거 같아 되게 관절한거 같네 버닝언님 안 떨어지면 코스 지인이 아니고 이제 친해진거죠 우리는 우리는 우린 친해졌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달래기도 하고 에이 세철님 그거 논란있는 스킨이잖아 고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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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기도 하고 그거 논란있는 스킨이 에? 그니까 그거 논란있는 스킨이 지금 저 약간 선임이 쓰고 싶은 쓰고 있는 스킨이 아 그 논란있는 스킨은 바꿔줄게요 논란있는 스킨이 그냥 이거요? 선생님 태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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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업 선생님 안 떨어지면 고스들 보스 인성까지 붙어야지 태철님 역시 삼도류 전문색이 아주 특허가 되어 있군 맘에 들어 오돌고 있어야죠 오돌고 있어야지 오돌고 있어야지 맘에 안 들지 않았어요 응 시작라운드 이제는 염제님 저 봐봐요 염제님 저 봐봐요 템토리 가네 저 봐봐요 자 춤춰봄 왜 나왔지? 오 이쁜데 거의가 없네 수빈 들어가셨는데 어? 춤추는 중 하여인이면은 믿고 하는 거죠 충 믿고 한다고요? 그럼요 호요님이면은 사람을 해치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지금 살인하고 싶어서 미지했거든요 으흠 가자 솔직히 지금이라도 세월가서 칼부림하고 싶은 가자 나도 미친다 와 많이 죽었네 두 명은 살아남았어 솔직히 지금 칼부림하고 싶어 규칙 채널에 규칙은 보이는데 거기에 써있는 글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거지 난다 지금 규칙 채널을 다시 만들어요 땡땡땡 다시 쓰기 어 제 춤 보실 분 잠시 나갔다올게요 알겠습니다 오니군님 나리님 나리님 저 춤 봐봐요 제 춤 보상 제 춤으로 봐요 제 춤 짠거에요 멀어서 잘 안보여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래가 빠졌네 여기가 다시 보여줘봐요 여기가 다시 보여줘봐요 첫 긍정 표현 긍정 표현 귀엽다 어 이거 좀 망했는데 띵띵띵 화면에서 한바퀴 돌아봐요 그 화면에서 한바퀴 돌아봐요 근데 한바퀴 들으면 사라진 아 그래요 금 충성 아 규칙 채널 보인다 규칙 채널 보인다 규칙 채널 보인다 난 이 분도 규칙 채널 보인다 이걸 이기네 쟤 날 걸릴 때 되지 않았니? 진짜 안 걸리네 오늘만 3번 걸렸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곡진이 방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신 버닝업니 저기요 됐지님 2번에 저거 욕은 XXX 서로서로 다르고 고운말을 쓰도록 합시다 예시 엄지곤주 엄지 좀 엄만세 예쁘고 고운말 맞는데 엄지공주님은 그러면 됐지 예쁘고 고운말인데 나인님 선선선 왜요? 빙크님 칠 스킨 아니 근데 저건 없네 아니 여기 두 분 스킨은 웨이더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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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치웠어 위험했다 차에 치웠네 어떤 스킨으로 할까요 저기 카이도우 좋다 카이도우 카이도우를 스킨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토요? 카이.. 카이.. 보컬로이드? 스킨 하시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아니 와 위험했다 그 놈의 카이토요? 카이도우 카이토라면 보컬로이블데 저기 원피스 카이도우 원피스 카이도우라는거에요 지금 라그라노 카이.. 이베이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판하고 다음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베이드 가겠습니다 이베이드가 뭐였지? 아까 그게 끌리는거 있대요 그게 이베이드래요 패피 그.. 이베이드는 차에 빠져도 못한거에요 아닌가? 동물동물 아아 그거 네 그.. 아 젠장 그 보스 들고 인성질 할 수 있는 그거 뭐라구요? 네 그거 왜 저를 죽이고 인성질 할 수 있는 그거라고 하죠? 아니 보스 들고 인성질 할 수 있는 그거에요 응 패철님 보여줘요 참도류를 보여줘요 참도류 모델명 판수종 네 검사에게 등의 상처는 수치다 태철님 아.. 아.. 빰빰빰빰빰빰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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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햄찌 너무 강력해 햄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낭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낭의 클립입니다 유튜블방으로 시청해주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햄찌 햄찌 엨 드디어 햄찌 가셨는데? 어, 나네. 고정 메시지가 사라졌네. 언제 사라졌지? 고정 메시지가 뭐죠? 마지막에 저에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타임. 하루부터 파셔야 돼. 강아지ber. 남찌곤 races님이 아래로 내려가셨다. 남찌곤 races님이... 한방에... 응, 안죽어요. 한방에에이~~~ skar Vai. kar gakстро. Quem Stab Griff? 어 뭐야. 맞죠 이게 바로 고수더리의 진정한 실력! 이 3카이 안돼요, 허니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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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구만 가라! 잠깐만 팔 치웠어 가라! 아니, 저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이 에임으로 바로 이케카이로 보내볼 수 있을까요? 보낼 수 있을까요? 보낼 수 있을까요? 보내지 못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위기입니다, 위기에요 과연 이 에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옆으로 가고 있을 때 저도 이 심리전을 해가지고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갈 때 왼쪽으로 딱 쓰면은 자, 통하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마지막은 안 돼요 이케카이로 보내버려야 돼요 이케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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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못 맞지 않는데 그냥 못 맞춘 건데 저거 이케카이로 이케카이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이케카이로 안갔어요 이케카이로 가지 않았어요 에어컨! 다른 힘으로 대전 했다 진짜 이색타위로ㅠㅠ 보내가 싶다!!! ena ㅋㅋ 자 이 이베이드가깝니다 이베이드 바로 뜨네요 나가자 회피 이베이드 아, 설마 그거? 이베이든 회피! 전 이베이든 안되니까 방송을 나 볼게요. 이베이든 재미없다고요? 이게 뭔데? 이게 회피 그거 아니야? 맞아요. 라이딩 성공하면 더 맞을 거예요.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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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제 창은 아니었어요. 저 게임 제 창은 아니었어요. 어라? 차라리 도어자 하면서 더 말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좋아하지. 근데 이 게임 수처님이 고인물이라서 이거 수처님이 출애 신청한 게 뭐야? 이거 판단님이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판단님이요? 네. 이거 수처님이 고인물인데? 저는... 저는...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피드! 이거... 5만원은 나가고 의미가 별로 없어. 얘 계세요. 어, 마리오. 마리오부. 얘 누구지? 이게 뭐였지? 루이지! 그치, 루이지. 루이지는 안 먹지. 뭐야, 미카 미스. 미카 미스. 미카 미스. 미카 미스. 서윤이 키워하셨어요. 바이 바이. 엘리오. 엘리오. 벌써 다운될까? 살려줘야겠다. 뭐 재미없어요? 정확히 엘리오. 다운될. 다운될. 가'Mίο. 이거, 인간이 흔린 것도 아니고... AI스에서 영국을 이용했어요. 정만이 world competitively. 날 potrzeb attention을 거에요? 하지 마, 여기りました. 나, 아직 성함은 해요. ук pleasures Bianca 없는것들. 왜itter.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나왔고요. 와 나 죽는다. 오 살았다. 나린님 저거 저작권 걸릴 텐데. 제가 엄청난 스피드 달려오고 있어요. 아유 됐다. 저번처럼 저렇게 큰일이 없네. 게다가 이거 저작권 걸리는 게 다른 사람 유튜브 목소리도 들려가지고. 예 맞나 싶다. 와 죽었다. 난 불러주네 진짜. 뭐야 죽여. 난 이거 짠 거나 하겠다 난 이거 안 해. 개미 없을 거. 마린님 그거 끝나면 말해주세요. 안녕. 오 물박을 먹기 싶은데 있어? 그 세폭 키우기. 쟤 누가 오는 거 같은데. 오 세폭 키우기가 있네. 어 안 오고 있는데. 어 오고 있는데. 어 살려고 죽었나? 누가 살려줘. 오 이거 이거 세폭 키우기 해. 근데 예전처럼 그런 긴박감이 없는데. 예전에는 뭔가 긴박감이 있어가지고 재밌었는데. 한 명 빼고 다 죽은 거 같은데. 네 기분 탓인가. 아 뭔가 기부.. 뭐 기분이래. 긴박감이 없어. 긴박. 아니요 죽었어요. 아니 다 죽어서 끝난 거. 아 다른 거 하죠. 네. 뭔가 오늘따라 이건 재미가 없네. 그러네. 그.. 그.. 멱살 잡고 끄는 걸 뭐 있지 이거? 게임 뭐 있죠? 다른 거? 아니면 오랜만에 에픽 미니게임즈 하실래요? 어 에픽 미니게임즈. 되게 오랜만인데. 흠.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에픽 미니게임즈는 뭐 고시나리가 고수기 때문에. 아 바로 받아들이죠. 김핀님. 자 친구 추가했고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어느새 12시 지났네. 와 12시 6분. 815 광복절. 아 좋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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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일이. 현충일이 빨리 깨야겠다. 대한독립 만세. 이거 번개 스캔에다가 현충일 스캔. 현충일 날개 깨 놔야죠. 우린 모두 애국자. 내일은 국상게임을 해야되는데. 아 잠시만. 세게. 나 이거 공. 아이씨. 이건 뭐예요? 이거 블러깨기요. 아 블러? 아 오케오케. ут extraordin이네? 피가에다가. 노란색 블럭은 더 주네 여러분 태극기 날개 줍니다 준비고에서 태극기 날개 줘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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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나? 졌어요 야 졌구나 젠장 역시 대꽁지주님 공주님 타이틀을 갖고 있어 저기요? 대지 공주님은 대지 공주님은 대지 죄송해요 밀고 있는데 밀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공주님이면 대지 이런 거 공주님은 대지 공주님은 대지 공주님을 가요 공주님 은행 공주님 은행 아닌데.. 어후.. 음.. 안해 오빠.. 육진이 뭐해요? 저 그 승객방 올려주고 왔어요 왜 뒤로 밀어? 근데 제발 양식 맞춰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도 양식 한 번 틀리셨는데 제발 공지 좀 제대로 봐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어 있어요 누가 재민이 행동했어 절대 좀 어휴 안돼... 너무 느끼했는데 공이 바바바바바버리는데요 그래지도 있죠 됐다 됐다 끝이 보인다 안돼 우린 끝도 안보이는데 올라가 좀더 많이 굴러가네 됐다 왜 우리 팀이면은 무조건 지는걸까? 보스가 있어서 아 이거 바꿔야지 어디갔냐 이것도 팀전 팀전이에요? 아 개인전 없나? 개인전이면은 할 수 있는데 팀전이 오 나리님이랑 적팀이야 뭘 어떻게 하는거에요? 상대 팀 팀장에 피해를 입히세요 어 잠깐만 싸우는거네 이거 살려줘 이게 바로 컨트롤!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아 젠장 여기 있으면은 대포가 움직임 대포가 움직임 여기 와서 다들 대포쪽으로 와서 대포를 쏴야돼 저기 왼쪽에 대찌냄가고 중앙은 갑시다 고스 죽여 고스 죽여 이 사람은 왜 한방에 죽어? 난 한대 때려면 안 돼 아 나 그냥 죽네 저기 이상한데요? 저 사람은 한방에 아니에요 아니 죽었다 저 사람은 한대 때려면 한방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몇때 때려와 죽는 건데 잠깐만 잠깐만 오른쪽은 오히려 저 사람들은 한대 때려면 죽어? 우리는 몇때로 때려와 죽는 건데? 저 칼 다 들어가야돼서 그럼 뭘 걸려? 아 한대 더 때렸어야 했는데 아 동창 동창이 제일 약한 우리는 별로 몇대 안 맞았어 오른쪽에 3피 아니 개피 이겼다! 역시 역시 응 실력 하나는 인정하지 아 이 사람은 또 놀란 스킨이 아니네 이건 놀란 스킨이 아닌데 그냥 얼굴인데 얼굴이 이런거네 그냥 귀여워 그런 놀란 스킨이 아닌가 이게 모두 나린 인덕 맞아요 옷이 특이하네 이 사람은 여자일까요? 이 사람은 여자일까요? 닉네임은 여자 같은데 이 세상엔 이 로블럭스 세상에선 이 로블럭스 세상에선 여자도 남자고 여자도 여자입니다 맞아요 곧씨나리가 이렇게 보이지만 남자에요 왜 죽으셨어요? 빰빰 빠라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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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더? 머더? 머더가 뭐에요? 약간 살인마 정해지고 게임 피해 다니는 게임 있어? 아 숨는 거 그거구나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게 머드 아니었나? 그냥 다른거 다른거 아 거기보다 더 유명한거에요 일단은 게임성으로 따지잖아 나 피하고 아 알겠습니다 판다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어 뭐야 판다님 갔어? 오케이 드디어 나리님의 신복중 한명이 갔다 오 괜찮아 안된다 왔어 오케이 나리님의 신복중 한명이 갔어 나이스 아 보고싶을거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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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 티가 납니다 초보자 티가 나요 응해 나 뉴비 응해 나 초보자 어 돼지님이 갔구나 아 이거 수준이 안맞아서 같이 게임 못하겠네 이거 어 이거 KJH님 고아 안녕하세요 굿굿굿굿 안녕하세요 골신나입니다 팔로워신 골신나님의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함께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저거노트 대한민국 만세 뭔소리야 뭐 대와라 저거노트라 와 이거 술래 재밌는데 나리님 술래걸려서 레이드하는 아 이거 나리님 술래걸리면 왜 재밌겠다 안돼요 제가 술래걸리면 망한다고 저거노트가 저거노트라 이거 보니까 이 무슨 풍선같은거 모아 모으면 뭐 지는거 같은데 어이 김치 뭐 햄찌님하고 아시는 분인가 어 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나야 예 아니 햄 햄찌 나리님만 보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나리님 꽉 아 끝난거야 이거 관전 어떻게 했더라 오 햄찌 겁났어요 아니거다 깜짝이야 방가방가 햄토리를 어깨라 방가방가 햄토리를 어깨주세요 하지만 타고리엔 방사가 없죠 아하 저거노트를 물리쳤다 훌륭해요 나리님 파트했으니까 괜찮아 나리님분 난 물 찔렀어 근데 무슨 풍선같은거 먹었는데 이거 풍선 먹으면 뭐 줘요 그러게요 나리님이 캐리 야 누구에요 이분 이분 누구지 굉장히 좋은말을 해주시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창어요 에이 당신 인형탈 아니잖아 이건 잘 못 쉬잖아 인형탈 갖고와 타일쟁탄전은 팀전이기 때문에 인형탈 갖고와 여긴 다섯명 아주 좋죠 나리는 나리하고 같은팀이 되다니 나이스 우리 이기면 됐지 이거 너무 불리한데? 니미로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세요 제가 이상 따다니 야호 그치 내가 이렇게 어그로 뜨고 있을 동안 딴 데서 빨간식을 만들어 주면은 이기면은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어 인형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형수 빨로 양심없게 이긴다 빨간팀 인형수 빨로 이기잖아 인형수 빨로 이기잖아 이해놓고 나리님 이기면 기뻐하면 진짜 양심없는건데 왜요 왜요 왜 이길 수 있죠 아니 왜 사람이 적어요? 네 저기가 하면 더 적어요 아아 이기면 내가 기뻐하겠으니까 기뻐 못하지 아휴 제가 설마 그런 어 그런 어 인간처럼 보이십니까 네 네 이겼다 진짜네 그러잖아 다행히 두 배 차이로는 안 끝났다 그게 낫다 어 노래 부르는 부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근데 여기서 에픽 풍선은 어디에서 나오는거야? 에픽 풍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거지? 아 아 요거 그 좀비 바이러스같은거 이거 에픽 풍선 6개고 100코인준네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형 이거 보니까 에픽 풍선 6개 먹으면 100코인준네요 아니 발병이 시작되면 감염되지 않게 도망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비가 실패 스트리머에요 설마 제가 감염되지 않겠지만 나요? 왜 나요 하필 맛있다 왜 하필 나요 보스 피해 보스 어디있어요? 나요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피해요 보스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거 같은데 저기있다 보스 재찜님이다 캬 보스 이쪽으로 온다 아 여긴 불장이 없네 자 한명 가면 일부러 감염를 써준거 같아요 보니깐 킹피님 킹피님이 누구신지 아시는분? 오늘 처음오신분 네 트위치님님 아 트위치.. 어.. 세트킹피님님 트위치님님 써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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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노래 부르는 부분에 왔습니다 잘오셨어요 에.. 고스네리 방송 없을때도 디코에서 와서 노시면 돼요 게임하시면서 네 방송 있을때는 정가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 핸프리스킨이어서 가면이 된줄 몰라 사람들 안녕하세요 골스네리입니다 팔로워하시청은 골스네리의 큰일내입니다 진출 가능한가요? 바로 친구 추가해주세요 핸프리스킨에 가려가지고 제가 봄빈걸 사업이 모르더라고 바로 진출 완료해드립니다 유튜브도 하셨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골스네리에게 힘이 돼요 유튜브 구독은 아니 피곤하네 뭐지? 이거도 인원 많으십니다 오 뭐야 오 인원 많다 피지컬로 이겨주마 어 인원 똑같네 잠깐만 이거 콩 피지컬 피지컬로 이겨주마 이겨주마 아이고 피지컬로 죽었.. 어 뭐야 같이 죽었는데? 우리 사이좋게 죽었어 겜치님하고 사이좋게 죽었어 대치님하고 혹시 금강님이야 저거? captured напом Beschreck 크ification cpg 친구 얘네랑 남편 물 좀 떨게요 이거 니마 니마 이거 우리 살기만 하면 돼 짠 여기 링크 남겨놨습니다 우리 살기만 해 좀 이겨 가더라 아싸 공 뭐야 햄스타가 두 마리가 되었어 어 공지다 잠시만요 기분 나쁘게 시니 기분 나쁘게 시니 뭘까요 이번 게임은 과연 무슨 게임이 될까요 구단 횡단 여러분들 구단 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즐견나 친구들 같은 거 샀어 몽탱이 뭐지 뭐야 저거 이건 몸 이건 뭐야 내가 태철님 매일 하는 거래요 이거는 뭐 껌이지 껌이지 이거 못 깨는 사람도 있나 됐어 아 이거 못 깨는데 죽었다 어 나네 안 되나 해야겠다 야 왜 되게 어렵다 어 이거 점프를 필요할 수가 있었어? 이거 보임이 있네 고기안 고기안 고시나리 랑 똑같네요 고기안 뭐래 야호 이히 이겼다 크 고기안 고기안 뭐니깐 광고 중에서 타이니틸즈 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약간 끌리긴 하는데 시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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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디야 이건 아 애피가 아니야 고양이야, 좋아요. 비에온네, 비에온네? 나의 애완동물이 되어라! 노란리하지? 골 iş왕추이 방에 멀إ case 꼴스 1 exit 아메 부딪히지 않게 조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봐요 고인물을 넣어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웨이 조용해졌네요 와 역시 고귀한 엄지님 역시 참나무 배치 잘가요? 와 안갔어 참고로 두대 맞아야 가요 한대도 안맞았어 어 한대맞은다 한대맞아줬죠 오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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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까 뭔가 오쇼이 고슈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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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겠습니까 제가 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고슈나리가 이런 게임도 제대로 못하면 스트리머 못해요 나리님 이제 머더하러 가죠 자 허니군님 나리님 구역감 시작합니다 머더? 나리님 이제 머더하러 가야됨 이거 이거 끝나고 괴물 습격이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이거 뭐임? 고인물 시나리 맞아요 누구세요 야 진짜 상품 드리고싶다 와 고인물 시나리 야오 저분 간첩이야 간첩 와 출발 그냥 안 때리지 마시든가 난 때릴 거니까 겨우 파라색 나면 죽어요? 어 죽을걸요? 누가 맞으면 돼? 피가 안 짜는 건가? 고인물은 이것도 피해줘야 돼요 아 고인물 제 힘겹을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 자 이거 머리로 때리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왜 때려요 죽는 거 맞아 이거 살을 때려야 죽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맞으면 죽는 거 맞냐고 네 나보다 오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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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쪽입니다 양쪽 끝 머더 머더 하러 가시죠 이얍 자 머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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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머더는 인원수 꽉 차서 못 들어오는 사람은 불쌍하겠다 몇명이죠? 그러게요 근데 인원수 제한이 그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살인의 미스터리게 맞아요? 아닌데 근데 차라리 2인원이면 데스런하면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게 뭐예요? 숨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기념으로 데스런을 해보는구나 좋은 생각이에요 뭐다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네 이거 맞아요 지금? 잠만요 아이고 뭐야 방송을 안보고 있어서 방송 잠만요 위로 올려보세요 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뭐야 맞는데 저거 아 그 뭐고 아 대문계 싸워 못만들고 자 호름찰시는 해가지고 두명이 있는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응해 두비두비 누구야 이분 차단시켜줘요 왜 뭐야 저거 저거 자 바로 가겠습니다 나야 알겠습니다 아예 그냥 차단해주고 아예 그냥 강퇴시키면 됩니다 아 뭐야 꽉 찼어 아 가만히 있어 아 꽉 찼네 대리받아오면 들어가시겠죠? 두명방이라며 두명방이 아니잖아 이거 다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인원이 꽉 찼어요 잠깐 다시 다시 나가요 인원이 왜 이렇게 빨리 차는거야 아무리 봐도 두명방이 아닌거 같은데요 두명방이 아니라고요? 네 오름찰싱으로 해가지고 한명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셨나요 플레이중인 친구가 0이네요 아 1위안 어라? 왜 또 가득찼지? 어 이번에 14원 이건 안되는데 이번에 7인데 풀인데 나리님 왜 자꾸 한명이라면서 사람이 한명이 아니에요? 몰라요 저 한명이라고 되있어요 보면은 제 방송 보시면은 서버에 안보여요 나리님 화면이 아 그거는 있어요 보고있어요 보고있어요 어 그러니까 안보이.. 어? 안보이네? 안보이.. 잠깐만 뒤로 가보자 아 그러네 서버가 안보이네요 서버가 보이질 않네 그러면 다른게 다른게임 해야될거 같은데 일단 추천한분 있으니깐 그분 아 잠깐 햅쇼님이 네 서비 있대요 네 만들어서 닉네임이 어떻게 되는데 제가 들어가면 되잖아 햅쇼님이랑 침출 안되있는 분은 어떻게 해 아 링크 보내줘야돼 아니 아니 저만 침출하시면 저 따라오시면 되지 링크있으면 그걸 나리님이 들어가시고 다른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면 되요 맞아요 그러면 되요 그 이분이 얘기한게 살인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아마 한국머더라는 게임일겁니다 아마도 나리님 링크 들어가요 아니군 이거 제 링크로 못들어가는데 아 아이고 그럼 나리님 엄지님 따랐어요 어 뭐야 로블록스 튕겼어 어 제가 들어가볼게요 와 들어가졌다 저거 알고보니까 해킹사이트였던거임 와 들어가졌다 내가 따라가면 되겠다 내가 히히 엄지님을 따라가요 응연유비에요 응연유비 들어가진다 어 됐다 들어가진다 나는 왜 안들어가지지 회원 신겼다 아 저 들어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죠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들어가진다 아니 어떻게 따라가야지 이거 일전에 잘 따라갔는데 아 처음에 참가할 권한이 없다는데 그럼 아니 그니까 그 창에서 따라 들어가지 말고 그 홈으로 가가지고 홈으로 갔어 아 홈으로 가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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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부썩을 들어갈 수 있구나 동생들이 안 알려줘서 몰라요 어 응의 낫 아 처음 해보는거지만 고스티나리의 실력을 뽐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고스티나리가 사기캡니다 응의 닫 유... 유비 네 그냥 사기가 아니고 아 저기 저기 칼 이거 칼 아니야 칼 아니야 칼 아니야 봐봐 아닌가? 뭐야 이미 시작했어? 아니 나 저거 이모트북인데 이모트 건데 왜 칼 있는데 왜요 뭐 에바야 저는 고슈나리라고 에바가 아니라고 제 칼은 저건데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 하나 저건 Musk 으으으으읍 증oz 을에다듬 ор za 위 오르코드 524 에라이 난 못하게 안해줘서 왜 이렇게 버그인가? 음 저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무고한 무고한 너 무고한이에요 난 들어가지 무고한 누가 살인자 내가 살인시켜주겠어 고한이 없는 자리님 와봐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감정표야 아이스크림 어어 오지마 오지마 오면은 오면은 동봉의 스파콜일거에요 누가 누군데 동봉의 오메데토 오지마 야 이거 진짜 감정표현 아이스크림인데 피자도 있어요 야 채팅링크도 안 예 제가 채팅링크가 들어가지지 않아요 이건 제 컴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팅링크 잘만 들어가지던데 설크림 키가 은 어떻게 된거에요? 어... 저는 도쿠베치나 히토 난 게임 못하네 나 무언가를 봐버렸어 나 왜 채널에 참가할 권한이 없대 아 그래요? 화가되지 않는다고 뜨네 사람이 화찬건 아닐거 아니야 나만이래? 링크님 링크님 디코채팅방에 링크 한번 올려볼게요 으흠 다들 디코 들어오셨던 분은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누르셨죠? 꼭 눌러줄게요 디코채팅방 그거에요 한번 보시면 돼요? 링크는 됐다 따라가기가 안됐다 으음 아아 이 친구 따라가긴 안되는데 링크는 된다 이제부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우 와 잠깐만 피자키 막 좀 볼래요 피자키 오랜만이라 컬이 개구린데? 큰일났네 오랜만이라 컬이 굴이단 말이야 뭐야 이거 그러면서 잘 죽여놨잖아요 간전을 어떻게 할까요 올라와서 미끄럼틀을 타겠어 타자아아아 이거 간전 어떻게 하더라? 피자키 워터피자키 시작을 안한거에요? 시작은 아닌데? 시작해 주세요 어 간전이에요? 간전 어떻게 해요? 간전 왼쪽에 샵 아래에 있는 아 이렇게구나 확인 어 저 팬이에요 어 여기 총 싸움하고 있다 뭐라구요? 골씨나리 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어 엄지님이 설레였구나 와 뿌싱빠숭하고 있다 어 엄지님 머더와 통잡이의 싸움이다 이거 과연 컴퓨터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입구컷라인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행복처럼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났어? 네 이제부터 시작해볼까? 응애는 어렵구만요 으흑흑흑 아 살인자가 은지님이었잖아 이겼는데요? 이겼는데요? 정판 모드는데 모드 억가당에서 왜 안되는건가요? 윙크 들어가도 안되나요? 저거는 억가당하고 아이고 코야 구코에도 올려놨어요 지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바이오랩 합시다 바이오랩 재밌는 바이오랩 그 금지군주님이 원한다면 멈키가 끝났어 아 저 폐가 뭐예요? 잉크 눌면 허가되지 않는다고 뜬던데 뭐야 우리는 어라? 어라 나는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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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돈 해부 고한 고한가요 고한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고한입니다 고 맵돌 고? 맵돌? 아이 여기 맵에 천장이 보여요 짠다 고 맵돌 아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연자 아니시죠? 오지 마세요 저 보완관이에요 남집에서 저거 말하고 다닌다고? 다 말하고 같이 말하고 다녀도 이기菊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고스나님 피지컬 술래가 죽으면 총 먹으러 가야하는데 아 예보키 보완관이 죽으면 맵크님 이번에 재직이 모은 거 같은데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오, 그렇군요. 지금 이것저것 도전 많이 하고 있는 구시나리에요. 나리는 총 들고 있다. 저는 보안관입니다. 오, 저기 칼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저거? 이거 사람, 시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 죽이면은 그거 돼요. 아, 죽어요? 아, 저 칼처럼 생겼는데, 열쇠구나. 죽이면 님도 같이 죽어요. 이거, 그거네. 구구덩이랑 똑같네. 예스. 보안관, 보안관. 비슷하자, 뭐. 근데 대신 여기 슬레가 한 명이라는 건? 킬쿨이 없고. 킬이 없고, 킬은 안 한 명. 여기 숨어오는 경우도 있다가 죽었다. 우와! 누구였어? 우와! 나 흐흑, 나 흐흑. 나 흐흑. 보스터 어디서 죽었지? 아, 죽었어. 와, 삼촌 삼촌. 저 사람 캠핑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총 앞에서? 에이, 설마. 그럼 비매나 저기는 진하겠습니까? 에이,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을... 에이,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을... 젠장, 젠장, 젠장의 화려한... 대비막이 이렇게 막을 내리다니. 어? 아까 저분이... 저 총을 주셨네. 상호. 상호 대 상호. 맛있네. 경험치. 상호. 진짜 상호 대 상호 하고 있나요? 와, 동족 상세 대 비극. 와! 맞다. 과연 이기는 상호는 어떤 상호일까요? 작은 상호 아니면 흰상호? 동족 위에 있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 왼쪽에 샵 아래에... 스펙트라고 있어요. 스펙트라고 하는구나. 거기서 Q랑 E로... 들어다니면서 보시면 돼요. 어? 어? 나 그게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이겼잖아. 오우. 수박 있었는데 이겼다. 와, 충분히 수박이 이겼다. 와... 시민이 이긴 거죠? 네. 정의는 신기하다. 와, 상호 대 상호. 크로마 다 풀리고. 영웅이 따로 있나보네. 저거 이제 총 주은 사람이 영웅이래요. 야, 근데 상호 오사생을 당했어. 어? 멋진데? 어, 햄찌다. 안녕? 햄찌야. 우리 동찌구나. 잘 불렀고 왜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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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데? 뭐야 방금. 햄찌. 저... 저... 무슨 일은 저렇게 뜨는구나. 옆에. 가방이... 끈덕이 진짜! 맞는 줄 알았잖아요! 에이유 고맙소 에이유 아 이거 어떻게 본 날 했지 아까? 잠깐만 헬키가 되셨는데? 네! 오늘 쏠 거예요? 나리님 옆에 회색깔 바지 있잖아요 거기 맨 밑에 한 번 눌러보실래요? 나리님 죽었어요. 나리님 저 죽여서 죽었어요. 잘못된 킬로 오케이 됐다 네 잘못된 킬로 죽으셨어 곧세사마 곧세사마 강장님이나 친추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친추 안 돼 있어요? 버닝놈이 저랑 친추 되있을 텐데 다 되신대요 아 반장님이나 친추? 근데 이러면 여기 없는 사람이 술래인데 네 저 숨어있는데 반장님 아이디를 제 방송에다 적어주시면 어 그렇다는 건 여기 술래가 있다는 거다 어? 어? 과연 술래는 누굴까? 난 술래가 뭔지 몰라 난 왜냐면 나리님한테 죽었거든 아 짠다 오지마 방금 나 님한테 죽었어 오지마 나 나리님의 고바스부시스 죽었거든 상호 공포증 있어 상호 공포증 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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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공포증 있어 오지마 오면 썰어버릴 거야 뭐지? 여기 스트리머분 한 분 계시는데? 여기 진짜 진짜 머드 하시고 있는 분 한 분 계시는 거 같은데? 어 여기 스트리머분 계시는데? 네 저보다 더 긴박감을 주시는 기자면 되셔 연유기 개 쩔어 그치 오랜만에 가지고 던지는 키로 몰렸다 아 저거 부황이 님 지금 머더임? 얍 와 삼돌이 미쳤다 좋아 야 미텔까 점심 나갔다 여기가 탈락하고 좋아 재빨리 인생도 미텔 나갔다 거기는 이색카이인가요? 어 이색카이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얼른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내 시체가 저기 한 조각 먹는 게 여기서 왜 안맞냐 아 싸나? 아 싸나? 어 좋았다 아하 당신을 챙겨줄 거에 없다 이제 일로와라 순순히 투안하시지 이번에 대찌님만 살아났는데 어라 나만 살아남았어? 어 대찌님 대찌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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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이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총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색카이 순순히 투안하시지 코이츠 숨어있는 방장님 이름 좀 여 방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기 아이디가 다 같이 했으면 다 어 뭐야 여기 어디요 여기 어디요 아 잠깐만 어 어 여기 있겠다 어 어 도망가 과연 안길 수 있을까 신승이 짜잔 아이고 갔다 이런 저런 저런 제니 아 이제 팬님 아이디 추가하시면 됩니다 으아 당신에게 당신에게 걸렸던 그 서륙을 베풀었다 저 eday 어 흐흐흐흐흐흐흫 하 61 σε 너는 첫판부터 내가 억가를 당해가지고 뭐더 첫판 걸렸는데 아이고 우리 부강림 야 스트리머시구나 스트리머랑 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음.. 스트리머는 아닙니다 유튜버구나 아 유튜버도 아니에요 그냥 어딜가다 흔히 보이는 이상한 사람 한 명인거야 그 저랑 캐릭터 겹치니까 이상한 사람 하지 마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한으로 가르치게 약간 기분이 나쁘려고 그랬지 이상한 사람은 저인데 왜 캐릭터가 겹치지 나 대찌님 쏴 죽일거임 살려줘 대찌님 일로와요 일로와요 엄지공지님 팬이예요 I have a key 엄지공지님은 내 팬 내 팬이 야아 뭐야 여기 어 뭐야 여기 뭐 저기 다 죽을걸 아마? 저기 머더가 한 명이 있어 저 중에 떼었는데 얘네 뭐야 저거 저 중에 분명히 머더가 한 명이 있어 아 살아났다 아니 제발 오지마 이 히터에그 장수 어 히터에그 장수가 있었구나 으님 어디가 여님 언니 이거 많이 하셨나보네 이 British 플레이 들어가졌어 제발 희히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에 여기 이제 머더 오면은 물살 아닌? 라디오 라디오 세워도 되나? 이거 정답 자아 워터가 컨이 안좋아요 번지는 키 뭔지 아시는 분 이 키요 이 키 영어 이 이 투영에 참가할 거에요 어 봤죠? 봤죠? 이 히트웨그 야 또 버그 찾았다 모든 마을이 다 보여 저 못 들어가요 버그 찾았다 배찌님 저 아까 있었던 자리 있는데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맞아요 나리님 뭐하세요? 여기 천장이 보여요 저 게임이 안들어가죠 방 좀 보시면 마을이 보여요 게임이 안들어가죠 게임이 안들어가죠 화요님 디스코드로 디스코드 오셔서 링크 타고 들어와요 어 나리님이다 어 나리님이다 나리님! 나리님! 팬이에요 저기 대찌님 으아 한마디 해줘요 대찌님의 마스코트 마스코트 죽이기 전에 저런 어 대찌님 방금 지나간 사진에 뭔가 수상한거 있지 않았어요? 저런 뒤로 가봐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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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요 저런 저런 우리 대찌님의 마스코트 단어 저런 잠시만 오우 상어 더 샤크입니다 잡아요 대찌님을 잡아버려 좋아 날 즐긴 범인이에요 뭐야 칼을 던졌어 나 칼던져서 죽였어? ㅇican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워 나는야아 방가와방가 함토리 요아, 아고 러시 형을 누가 먼저 먹는 얕부터 어 오오 오 오 고인물 상호 맞았다 고인물 상호 가 저거 오 근데 못맞響을 아 에임charge 에임 아 넝 나ство 어 와 헹찐이 안죽는거 오오오오오오오오 נ 고인물은 아닌 법 아이고 정인은 중요한다 감히 곱게를 죽여요? 감히 곱게를 죽이냐고요 에이브는 안 좋았지만 게임이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 뉴비야 뉴비 정인 뉴비 나도 뉴비 나 고인물 스겝 뱅크2 선 선 선 칠씨 칠입 선 선 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미비가 왔다 빠바바라 빠밤 더 미미할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냥 미지... 뜯뜯 미지근한 느낌?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거든요 저렇게는 잘 놀라셨는데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뭐.. 아.. 저의 꼬완 와우 이노센트 코완 코완 안녕하세요 어.. 나리님 말은 안할게요 저 나리님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시민이에요 시민 여러분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리님이 살인자라는건 말하지 않을게요 시민이에요 여러분 전 나리님이 살인자라는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훌륭한 대화수단 하하하하 훌륭한 대화수단 총이 혁명이 나리님 나리님 하나만 말하지 못해 훌륭한 대화수단은 양손검인데 나리님이 들고 계신건 한손검이에요 나리님 나리님 나 혜킹 와 혜진이 변화된사람이 온거 같은데요 좀 끝났다 혜진이면 안돼 뭐지 저거? 나리님 에이밍 로크 어.. 네 슬프다 그냥 막 무지성으로 점프만 하고 옆으로 가도 안맞은데 어 뭐야! 나 하늘을 날아요 예? 나 하늘을 날아 하늘을 봐봐 어어! 떨어졌네 이게 바로 고시나리 방송을 보면은 재미가 하늘까지 죄송합니다 예 아이 꼭 말하고 후회하는 스피머 내가 햄토리야 와 앉아서 탑 쌓는다 야 좋습니다 나는야 햄토리 1분만에 죽었습니다 아 아 나 살인자 걸렸다 아 아 내가 살인자다 아 내가 살인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2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2살 인마에요 왜 날 따라오지? 달성은 왜 날 따라오지 검찌군대님 잘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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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우 감쌱이야 놀랬네 지고님 잘 죽여주세요 빨라 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슈냐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드리는 골슈냘의 크리미네입니다 유튜브가 되자 유튜브 구독 1번 시행乗를 하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밀óweka 안녕하세요 치미 있는 마님 뭐야 내 뒤에서 칼빵이 날라왔어 엄지곤지님의 위가에요! 어! 뭐야! 다 쐈는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엄지곤지님한테 죽었어. 이건 명예로운 죽음이었다. 나는 히치키러운데? 아니, 내가 스트리머인데 스트리머보다 더 존재감 있는 분한테 죽었으니 이건 존재감이 완전 엄지님한테 넘어간건데 이거 능력 중이에요. 변신하는거 있음 내 링크로 들어왔으시면 들어와도 되고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엄지곤지님한테 죽었음. 엄지곤지님한테 죽었음. 이건 명예로운 죽음임. 골씨한테 죽었으면요? 깜찍여! 깜찍여! 만약에 골씨나리한테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원안! 원안! 왜 원안이 되는거에요? 내가 스트리머분한테 죽었다. 이건 명예로운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다기에는 자꾸 부부독에서 죽을때 너무 빡치더라구요. 좀 빡치게끔 하긴 하죠. 네. 순간 모더가 공포게임이 되었어요. 이름받아! 나도 도망가 하고싶어. 돌아다니다가 1인칭으로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서 톡 하고 나왔어. 헬로우? 헬로우? 하면서 칼빵을 놔두고 가구요. 나 갇혔다. 오우. 됐다. 나왔다. 나도 1인칭으로 해야지. 1인칭 해보시오. 재밌습니다. 은행. 은행. 난 여전히 주비. 대. 대. 헛. 헛. 아잇. 바라바라바라바라. 뭐올까? 헛. 아 무거안. 은행. 아 젠저. 왜 성이 무신구야. 이름이 고안이고. 아. 아. 여기 주황. 아 네 알겠습니다. 파프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저의 유일한 편의 또 한 분이 계신 파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치만 있어 여기에. 아니 또 당했어! 또 당했어? 햄스터 지금x4 또 당했어 햄스터 가서 한 칼 도망가 뭐야 뭐야 또 아니 나는 햄스터 개봉가지 칼 햄스터가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예 아 두 명이었어? 근데 전 링크님인지 알았어요 전 링크님 아닌거 이제 진자히 알고 있습니다 나르호도 오오 잠깐! 위험이 그런데 이 채우, 갑자기 놀래될 아.. 맞다x3 맞다x3 나는야! 반가! 나에게 살려줘요! 나는야! 반가방가! 햄토리! 햄토리!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나 저거..나 저거로 갈고 싶다 난 무어도 안걸리냐 날이 꼈어요 날이 흘렸어요 오지마 오지마 이미지 시점 아아아아악 달렸어요 총 누가 갖고 있어? 헴토리는 몬Phobot다고 한다 총 제가 알려드릴까요? 헴토리가 칼을 들고 있기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위협적인 빨간색 키를 보고 번호가 저를 쏴버렸어요 헴토리대 헴토리 헴토리 번호와 함께 동방 아니 동..알..알..알.. 아이고 같이 함께 죽었다는게 혹시 궁금해서 말하는건데 헴토리말고 한명은 살아있어요 다행이네 어 근데 그 사람도 숨어있어요 어디 숨어있을까 과연 총먹은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서 분명히 총을 총을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살려주죠 에이 설마 안먹었을리가 아무도 못찾는다 절대 비춰주면 안되겠구만 헴토리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원래 이런 무서운 캐릭터였나 근데 총있는거 어떻게 알아요 아 저기 총있구나 네 총있죠 총이 공중에 떠있어요 공중에 떠있구나 처음 봤어 공중무양건 도전 도체 총이네 도전 도체 총이네 어어 와우와 엠토리 헴토리 펄을 드니까 무조건 알겠습니다 허니돈님에 수고하셨어요 워터 포함해서 3명 남았습니다 빅토리 이겼어요? 이겼다 왜 내가 워터였을 때랑 다른 분이 워터였을 때랑 느낌이 다르지? 저 저 저 멍청한 거너는 빨간색 키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쐈어요 다른 사람이 워터 하면은 약간 복귀 느낌이 나는데 왜 제가 워터 하면은 잔몸 느낌이 날까요? 모르겠어요 나 그냥 갑자기 경험치가 900이 되더니 이겼는데? 아 맞아요 경험치 900대면 끝나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 알아 햄토리씨? 님이 약간 사다리 올라갔잖아 그 뒤에 나 있었어 어? 허어 흐흐흐흐흐흐 공통 허리굿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이제 실실 저도 이제 막판 가볼게요 야프라 아 난 저 여전걸리네 아 무고한 아 마지막에는 머터가 걸려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왜 아니야 나도 계속 머터 먹었니 칼을 안 들고 있으면 안 모셉지 칼을 설마 두고 있겠어 설마 설마 어 어 아니구나 진짜 공통 난 살았어 뭐야 엉 공지진 님이에요? 올라가지마 올라가자 올라가면 안돼 사람이 죽어 있는데요 나 등에 여드름 난 거 누가 짜줬어. 칼로. 남태 남태. 자 이게 바로 인간 방패. 아니 핸드폰 방패. 던치 못해서 안거려져. 뭐지? 아니겠지? 어 대표님. 어 뭐야? 나 저한테 죽는 거야. 어 깜짝 놀랐네. 공포게임. 어 뭐야. 저 터뜨리다. 나는 야 방가방가 햄토리. 갑자기 칼 든다. 쟤 칼 들고 누가 칼 던진다. 쟤 칼은 어떻게 다 던지는데? 보이스 종쟁이. 칼 들고 2퀴 들으면 돼요. 몰랐다. 나는 야. 오나노. 저 터뜨리. 저 터뜨리. 이게 롤롤. 돌아가셨다. 야 돌아가신 걸. 눈앞에만 기억하게 될 수냐. 나는 야. 핸드폰. 살인장면 목표. 몇 명 남았는지 알려주세군. 1명 2명 3명. 거기 안에 살인만 있어요. 어. 죽었다. 알겠어. 5명 정도 남았어요 지금. 머더 포함해서. 총이에요. 쟤 누구한테 있어요? 총이요? 몰라요. 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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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계속. 계속. 총이 왔다갔다 바뀌고 있어가지고. 총잡이 죽음. 아 죽었어요? 뭐야 고인물 죽었다. 고인물 죽었다. 홍치챙님 죽으셨나? 총 먹으셨다. 오오. 뭐이냐 멍킬. 이겼어요? 우야. 우리 상어, 상어 죽은 사람들이 다 잘해가지고. 정인을 승리한다. 일단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꼬바아. 네. 다들 쓰고 많이 하셨구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 방송에서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안녕히 잘 주무시고. 또 더 노셔도 됩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첵 안 하신분 출첵 한번 부탁드리구요.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꼬바 감사합니다 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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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H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또 한 번씩 눌러주시오 난 절대 살인지 안걸림 응치 라면서 걸리시는 분들 많던데요 잠깐만 일단 해야될거같은데 아 저 진짜 살인자들의 확률이 12% 했는데 절대 안걸림 일단 한판 더 해야될거같은데 어 고소다 여덟길에 찐막판이 됐네 네 그러니까요 누가 죽은게 보였어 지금 느꼈어 아이고 야 누구야 자꾸 누가 죽는거야 자꾸 죽었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저 아니에요 오지마 오지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사람 죽일줄만하지 에휴 에휴 나 보안관이었는데 죽었어 아 이런 저런 이거 저런은 이거 뭐냐 대찌님이 하셔야 꿀잼인데 저런 나는 왜 안될까 그게 오 위험하다 자리님 컷 야 나 못 피했어 호나리 컷 오 엄지님 컷 진짜 사람 죽일줄만 한다 카페스네 그 정도까지 오 또 또 저 사람 대결이다 또 저 사람 대결이다 고인물 대결 오 고인물 고인물 상어 대결인가 그냥 사람 죽일줄 모르면서 카페스 에휴 에휴 수준 정신상태 망가뜨린다 오빠 에휴 수준 사력 죽여놓고 에휴 에휴이 고스인데 응 그니까 에휴이 고스인데 야 에휴 고스여가지고 결국 근접으로 죽이는 것 봐 푹 그걸 맞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해결해도 젠장한 나도 모르게 인정했구만 고인물도 결국에는 고인물들도 결국에는 칼찌 근접에서는 다 맞는다 에휴 에휴 에휴이 고스여서 근접한다 에휴 뭐지 기분 기분의 미묘 복잡함은 뭘까 미묘 복잡한 기분이다 오 아 걸렸다 뭐야 숨어 있는 걸 어떻게 한거야 패기인가 진짜 아니겠지 나이 님이 저걸 간전하고 있었고 그걸 저 사람이 보고 싶어서 죽은건 아 윙계로 오 윙계로 윙계로 어차피 에휴이 딸려가지고 근접으로 가 아 야 야아 부었어요 아 근데 방금 방투라는게 보였는데 의자에 분명 안 보였는데 거기서 썰어 타는게 말이 안되는데 자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끝나 내일방 실제 만나요 꼬박 재밌게 놀자 여기는 방풀에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구구덕만 방풀 안하면 돼 구구덕만 방풀 안하면 돼 구구덕만 방풀 안하면 돼